여러분, 이 아주 중요한 정언입니다. 박동근 전 선관위 직원의 최후 진술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자기가 가남에 걸려가지고 거의 말리기입니다. 호흡하기도 여러분, 숨이 차고 물을 마시기도 여러분, 힘든 상황입니다. 그 상황에서 몸을 이끌고 나와가지고 권영애 전 안기부장하고 황교안 전 총리를 앞에 두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사람은 자기가 남은 날이 얼마 안 될 때는 아주 극단적인 사람은 아니고는 대개 사실과 진실 쪽에 서는 거죠. 이분이 이 선관이 내부 직원의 양심 선언입니다. 안 당한 정치인이 없습니다. 안 당한 정치인이 없다는 겁니다. 이야기는 2002년도에 전자투표지 분류기가 도입된 이후에 대부분의 선거가 오염이 됐다는 겁니다. 제야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제가 내린 결론은 2016년 총선에서는 정당 차원의 전면적인 사전투표 조작은 없었고 그러나 특정인을 훅 찍어가지고 밀어주거나 낙선시키기 위한 그런 노력은 있었다는 거죠. 그다음에 2017년부터 2023년도 10월 11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는 더불어민주당 여러분들 주역이 돼가지고 선거관리위원회라는 하수인 에이전트를 활용해가지고 정당 차원의 조직적이고 체계적이고 전국적인 차원의 사전투표 득표수 조작 사전투표 득표수 증가와 감소 증감 작업을 통해가지고 부정선거를 해온 겁니다. 그래 제가 간단하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대한민국의 선거관리위원회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나 지역선거관회는 모두가 범죄집단이다. 대한민국의 여러분 한글이 한글이 포함할 수 있는 표현이 그냥 범죄집단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내 가슴 속에 범죄집단 이상으로 한글이 담을 수 있는 표현이 없기 때문에 그냥 범죄집단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방송에 이 닥터 브레인이라는 데서 여러분들 보도를 한 겁니다. 보도를 한 거고 이분이 이제 마지막 장면에 왜 나섰느냐 내가 갖고 있는 시간이 이제 얼마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유튜브 방송에 나가가지고 이야기를 해야겠다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이 바쁘실 테니까 이 내용 가운데 앞부분을 한 번 보시게 되면 뒷부분에는 좀 부연적인 설명이 있으니까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그냥 다 들으면서 녹취록을 작성했습니다. 박동근 이 근자가 아니고 근입니다. 근국대학 할 때 전 선거관리위원회 직원의 충격증은 제가 선거관리위원회 내부에서 보통 투쟁을 한 것이 아닙니다. 선관이 직원으로서 부정선거를 막기 위해 많은 투쟁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것을 오늘 오신 권영애 전 국정원 원장 장관님께서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동안 제가 쓴 책 전자개표의 비밀을 통해서 저의 1차적인 입장을 밟힌 바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 선관위에 근무했던 분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부정선거를 막기 위해서 내부적으로 투쟁했던 인물이 정언이기 때문에 이 정언이 어마어마하게 이런 가치가 있는 겁니다. 전자투표가 2002년도에 나온 제도인데 그때 당시 이회창 같은 경우는 두 번 다 나가뜨려졌습니다. 그것은 김대중과 노무현에게 패배했다는 것 뜻합니다. 그랬듯이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지금까지 10여 년 동안 장난질을 계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장난질은 선거 결과를 조작하는 겁니다. 그때 여기에 안 넘어간 정치인들이 없습니다. 대부분의 공직선거가 다 부정선거를 했다는 겁니다. 선거관리위원회가. 그럼 선거관리위원회가 누구 지배를 받았겠습니까? 정치권력이 바뀌면서 정치권력을 장악한 사람들의 여러분들 하순이 됐기 때문에 특정인에게 계속 장악된 게 아닙니다. 그게 여러분 중요한 겁니다. 여기에서 보시게 되면 그때 여기에 안 넘어간 정치인들이 없습니다. 그런데 선거 부정 소위 행동대원들을 지배하는 사람들은 권력의 향배에 따라서 변해온 겁니다. 그중에 여러분들 2016년까지는 김무성 씨가 크게 역할을 한 것 같고 그 다음에는 여러분들 결국은 양정철과 이건영을 중심으로 한 민주당 세력들이 장악을 한 겁니다. 여기에 다 모든 정치인들이 넘어가서 김무성 씨가 어부바 한 번 하면 떨어뜨릴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한참 활동할 당시에는 김무성 씨가 선거를 상당 부분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었던 시절입니다. 이게 얼추 2016년까지였던 것 같습니다. 여기서 여러분들 잘 모르신 분도 계시지만 어부바라는 것은 여러분들 이게 사투리인데 경상도에서는 어부바 하면 아이들을 업거나 어부바 업히거나 할 때 아이들한테 어부바해라 어부바해라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뭘 이야기하는 건 김무성 씨가 그냥 어부바 하면 당선시켜주는 것이고 그냥 어부바를 내려놓으면 너는 어부바 안 된다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 낙선된다는 것을 이 박동건 씨가 우회적으로 설명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 선거 관리위원회를 움직이는 세력들은 바뀌어왔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제 거의 양정철과 이건영을 중심한 더블당 세력들이 다 장악을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파 진영도 조금씩 재미를 봤는데 시간이 가면서 완전히 뭡니까 선거 관리위원회가 장악이 된 겁니다. 누구에 있어 좌파들에게 있어. 어부바 하면 떨어뜨리고 김얼동 후보도 어부바 한 번 하면 떨어지고 김무성이 거기서 어부마마 하면 떨어지는 겁니다. 이 이야기는 김무성 씨가 김얼동 씨가 낙선되는데 역할을 한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 일이 계기가 있었던 부분인데 그래서 제가 선관위 직원으로 하다하다 보다 못해서 처음으로 책으로 쓰고 전자개표의 비밀 제가 몇 번이고 항의하고 일어나서 이것을 어떻게든 때려잡으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가난 말기 때문에 그 기간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선관위 놈들이 거짓으로 일관하고 있습니까 제가 이런 공명호 tv에서 다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지난 3년 8개를 이렇게 되돌아보게 되면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나온 공식적인 여러분들 발언이나 선거관리위원회 관련자들의 발언 가운데 참말을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다. 모든 게 다 거짓말이고 여러분 다 조작이고 다 사귄 겁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선거관리위원회는 범죄집단인 겁니다. 선관위 놈들이 거짓으로 일관하고 있으니까 여기에 다 한 무리가 돼서 다 여러분들 똘똘 뭉쳐가지고 야 그거 아니야 하면 아닌 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무슨 이야기 하는 놈이니까 야 쟤 그냥 떨어뜨려 이런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너무 아쉬워서 그럼 지금이라고 사전투표 그것은 첫 번째가 공직선거법을 아주 그냥 내놓고 위반하는 것입니다. 무슨 이야기냐 하면 아까 선거 절차를 제대로 된 절차를 통하려면 공직선거법을 따라야 되는데 우리나라의 헌법을 보면 선거운동은 공정해야 된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공정하게 실시되어야 된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이라도 인터넷 찾아보시면 아시겠지만 헌법에서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선관위 직원들은 그것 자체를 전혀 무시하고 있습니다. 공직선거법이 투표용지의 정품임을 인정하는 투표관리관 개인 도장을 날인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없으니까 사람들이 많이 기다려야 되니까 개인 도장 날인 대신에 투표관리관 이미지 이미지를 뭡니까 인쇄해서 사용하겠다. 세상에 도장 인쇄를 하는 여러분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미친 나라인 거죠. 보시기 바랍니다. 선거운동은 균등한 기회를 보장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선거운동의 기회운동은 모두 시간과 선거법의 절차와 방법 그것을 법으로 정해서 법정선거운동 방법에 실시되어야 되는데 공직선거법이 규정하는 것을 아예 싹 무시하고 자기들 멋대로 하고 있는 겁니다. 이걸 대법관들이 다 합리화시켜주는 겁니다. 이번에 법원 행정처장 대법원의 2인자가 된 천대엽도 여러분들 다 부정선거 은폐하는데 다 기회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은 공직선거법 자체가 잘못된 것이란 것을 말씀드립니다. 전자개표계 이제 전자투표개표 이제 논한 그것을 했습니다. 제가 감정을 통해서 사실관계 증명은 사실관계 확인 증명은 그 부분에 대해서 확인을 했던 부분이 있는데 법원에서 저한테 통보가 온 바에 따르면 그것은 전자투표기지 기계장치가 아닙니다. 전자투표기인 거죠. 국정원도 10월 10일 날 이런 내용을 발표했지 않습니까 법원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전자개표기라는 것을 명확하게 밝혔던 겁니다. 이걸 계속 선관위가 여러분들 거짓말한 거 아닙니까 권영애 전 국정원장이 질문합니다. 왜 이런 선거에 대한 문제가 근본적으로 선관위에서 주도한다. 당신 입장에서 왜 그렇게 보는 겁니까 그것은 선관위에 다 죽습니다. 죽지 않습니까 선관위가 혁명을 한 건데 황교안 전 총리 발언 밝혀지면 다 죽는다는 겁니까 다 죽어요. 여러분 선관위가 큰 범죄 집단인 겁니다. 지역 선관위 직원들은 위조투표 제조 투입에 이런 관여하고 중앙선거관리위는 부정선거를 기획하고 사전투표특표소 조작을 전산조작을 하는 데 주동한 겁니다. 전부가 다 부정선거 카르텔이고 부정선거 마피아인 겁니다. 그 마피아를 깨게 되면 다 죽는 겁니다. 선거 부정이 드러나게 되면 선관위가 다 해체되고 죽는 겁니다. 선관위가 쿠데타를 일으킨 겁니다. 이것이 박동근 씨의 주장입니다. 선관위가 쿠데타를 일으켰는데 밝혀지면 다 죽습니다. 그래 다 입을 다무는 겁니다. 선관위는 마피아입니다. 마피아 요원이 여러분들 배반하면 그냥 죽이지 않습니까 황교안 전 총리가 묻습니다. 어느 법이 사람들까지 개입돼 있습니까 박동근 전 선관위 직원이 이놈 저놈 다 관련돼 있는데 누굴 탓하고 안 탓하겠습니까 황교안 씨 반응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관련돼 있는데 위로부터 아래까지 다 관련된 건 아니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대한 범죄 집단이 다 여러분들 범죄를 합리화하기 위해서 입을 다물고 가는 겁니다. 대한민국의 공적인 겁니다. 이 대한민국의 공적을 우리 윤 대통령께서 다 묵인하고 침묵하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윤 대통령은 선거 부정을 이렇게 덮는 한 지지율은 답보 상태를 피할 수 없을 겁니다. 여러분 이분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이거지 않습니까 여기에 현장에서 개표를 끝내 가지고 현장에서 또 투표지 분류기를 조작하는데 이분이 직접 언급 안 하셨지만 가장 핵심은 선거 데이터가 집계가 되는 이 과정 조작 서브용 pc에 개표 전에 여러분들 조작 프로그램을 세팅하고 여기다 조작값을 넣어 가지고 모든 득표수를 조작해서 방송으로 송출하고 선관위 홈페이지에 올리는 겁니다. 여기 보시기 바랍니다. 이 그래프는 제야 전문가가 그려준 겁니다. 선거 이후에 철수에서 흔적이 아무것도 남지 않습니다. 그냥 프로그램 두세 줄 정도면 다 조작을 하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개함 이후에 전자투표지 불규만 문제가 됐지만 마지막에 가장 큰 조작은 이 조작 서브용 pc에서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게 되면 대한민국의 이름듯 이 투표라는 것은 결국은 사전투표 득표를 조작하는 겁니다. 사전투표 득표를. 한쪽은 사전투표 득표를 빼앗고 다른 한쪽은 사전투표 득표를 더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차이집 그래프가 더블당은 항상 플러스가 나오고 표를 증가시켜줬으니까 그리고 국민의힘은 항상 마이너스 나옵니다. 사전투표 득표를 빼앗았으니까 이 방법이 가장 중요한 방법이 첫 번째는 전산 프로그램에 의한 후보별 득표수 증가 한쪽은 증가시키고 한쪽은 감소시키고 대부분 사전투표에서 여러분들 그렇게 조작을 합니다. 두 번째는 실물로 된 위조투표지를 외부에서 만들어 가지고 행랑식 투표암 사전투표암이 그냥 쑤셔 넣는 겁니다. 그것도 행랑식으로 만든 겁니다. 마음껏 쑤셔 넣을 수 있도록 투표암을 행랑식으로 만들어 가지고 지역선관위 사무총장이 그냥 도착한 위조투표지를 마음껏 쑤셔 넣을 수 있도록 그렇게 범죄를 해온 겁니다. 이게 범죄 전모인 겁니다. 범죄 전모가 이렇게 전산조작을 해서 득표수를 조작하고 그다음에 실물로 된 위조투표지를 투입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실물로 된 위조투표지 다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실물로 된 위조투표지를 이렇게 투표암 속에 들어있지 않은 투표지를 이렇게 쑤셔 넣는 겁니다. 그걸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뭐죠? 투표관리관 개인 도장을 찍지 못하도록 한 겁니다. 이미지 파일을 사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선관위가 결사적으로 반대하지 않습니까? 이걸 국민의 힘이 밀려 가지고 이번에도 양보를 한 겁니다. 이렇게 투표관리관 도장을 찍어 가지고 위조투표지를 원하는 매수만큼 만들 수 있는 겁니다. 그걸 지역 선관위 차원에 다 쑤셔 넣는 겁니다. 행랑식 투표하면 그냥 열고 닫고 할 수 있는 투표하면.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 사람들이 사전투표를 조작을 하기 때문에 선거가 완전히 개판이지 않습니까? 이걸 보시게 되면 여러분 보셨겠지만 보면 볼수록 아름답지 않습니까? 왼쪽이 여러분들 김태우 후보가 당선됐던 2022년 6월 1일 전국동시지방선거의 강서구청장 선거입니다. 훔친 표수하고 대준 표수가 여러분 똑같기 때문에 모든 동에서의 마이너스 값하고 플러스 값이 일치합니다. 10월 11일 강서구청장 동수는 역사상 최악의 부정선거를 저지른 겁니다. 차이값이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이게 여러분 4.15 총선입니다. 4.15 총선의 경기 시흥시 아마 조정식시 5선일 겁니다. 지금 사무총장 하는지 보시기 바랍니다. 2016년 총선은 조작을 안 했으니까 날렵하지 않습니까 차이값 그래프가. 2020년 4.15 총선 뚱뚱하지 않습니까? 이런 보시기 바랍니다. 이 강서구의 역대 선거 결과입니다. 조작을 얼마나 했는지 2022년 지방선거 15% 조작 2020년 3구 대통령 25% 조작 2020년 4.15 총선 35% 조작 2018년 6월 1일 전국동시지방선거 40% 조작 2017년 대통령 선거 25% 조작 2016년 조작 안 함 2014년 조작 안 함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이 제야 전문가가 다 분석한 거죠. 제야 K님 이름 작성한 그래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전부 선거를 다 조작한 겁니다. 2016년 선거 빼고 선거를 조작 안 했으니까 차이값 사전빼기 당일투표 득표를 아주 작습니다. 무언가 후보별 사전투표 득표가 당일투표들이 거의 같다는 이야기입니다. 2017년 대선 플러스 7.1 마이너스 5.1 2018년 플러스 5.1 마이너스 4.9 2020년 4.15 총선 플러스 8.9 마이너스 7.9 이런 겁니다. 다 여러분 이렇게 조작을 하는 겁니다. 전산 조작해 가지고 득표수 만들고 실물 위조 득표지 투입하고 오늘 말씀하신 박동근 씨 여러분 정언을 통해 가지고 저는 놀라운 것은 하나도 없고 내부에 계셨던 분 그리고 오랫동안 내부 직원 출신으로서 선거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해 오신 그런 병안이 아주 깊은 박동근 씨의 진솔된 그 내용에서 한 번 더 확인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핵심은 득표수를 조작하는 겁니다. 선거의 핵심은 숫자입니다. 후보가 몇 표를 받았느냐 사전투표는 몇 표를 받았고 당일투표는 몇 표를 받았느냐 그게 핵심입니다. 선거에서. 지금 선거는 선거 부정을 위해서 교묘하게 만들어진 당일투표 사박 5일 전에 실시된 사전투표의 집중적으로 조작이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게 선관위 시군의 핵심 포인트입니다. 이분이 여러분들 정언한 것 중에서 여러분들 후반부에 있는 내용을 한 번 더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보시게 되면 황교안 전 총리가 묻습니다. 어느 범위 사람들까지 관련되어 있습니까 어느 범위까지 관련되어 있습니까 이분한테 여러분 어느 범위까지 관련되어 있습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이놈 저놈 다 관련되어 있는데 누굴 탓하고 안 탓하겠습니까 국무총리님 말씀대로 그러니까 저걸로 바꾸지 않았습니까 투표제 분류기를 거기에 관련된 사람들은 김용희 전 선관위 사무총장 그리고 현재 세계선거협의회 대표로 있을 겁니다. 그 사람은 잘 나가다가 요즘 꼬꾸라져 있는데 그런 사람들은 다 관련되어 있는 겁니다. 김용희 전 선관위 사무총장이 적극 주도적으로 나서서 전자투표기 명칭 변경을 하고 여기에 관련된 사람들은 모두 다 득표수 조작에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대한 선거집단이 여러분들 뭐죠 부정선거집단이라는 겁니다. 그 친구들이 그동안 열심히 노력해 가지고 100일 이후에는 대한민국을 완전히 점령하는 그런 단계에 그냥 목전까지 대한민국이 지금 도달해 있는 겁니다. 대한민국 사람들 완전히 뭡니까 그냥 부정선거 세력에 그냥 노예가 되는 그 바로 직전까지 와 있는 겁니다. 이 분 박동근 씨 이야기 들고요. 나경훈이 2016년도에 서울시장 선거 때 그때 상태부터 이것을 집어섰는데 부정선거를 알았다는 거죠. 그때만 해도 어떤 사태가 있었다 하면요. 최초로 제가 이것을 맥을 집어보니까 강원도지사 선거하고 김진태 나올 때 강릉시장 선거 춘천시장 선거 데이터를 추적해 보니까 같은 선거구에 투표를 한 대부분 우리가 우리가 같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같은 선거구에서 강릉지사를 여당을 찍으면 강원도지사도 여당을 찍기 때문에 선거의 모습이 데이터의 모습이 비슷해야 된다는 거죠. 지도지사 선거를 해보면 강릉시장이나 시장군수 구청장도 같이 하는 그런데 그게 틀린 겁니다. 엄청나게 차이가 난 겁니다. 여러분 무언가 하니까 강원도지사 선거의 차이값 사전투표 득표율 때에 당일투표 득표율하고 강릉시장 선거 차이값 사전투표 득표율과 당일투표 득표율에 어마어마하게 차이가 나더라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박동근 전 선관위 여러분들 직원께서 증언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사태가 작년에 2022년 6월 1일 전국동시지방선거에도 나타났습니다. 윤 대통령 하에서 첫 번째 공직선거입니다. 남양주나 구리 같은데도 엄청 차이가 났습니다. 남양주나 구리에 경기도지사 선거 차이값하고 남양주 여러분들 뭐죠? 시장선거 차이값이 어마어마하게 차이가 나는 겁니다. 보통 차이가 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프로 딱 제가 작업을 해서 각 시군구 숫자를 데이터로 서식을 만들어서 그걸 다 확인해보면 하나나 칠 때마다 다 틀립니다. 같은 선거에 출마한 사람들이 투표라고 하면 그렇게 차이가 날 수 없습니다. 엄청 차이가 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냥 선거 부정을 변별하고 확인하는데 고등수학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 박사학이 필요한 것도 아닙니다. 그냥 선거는 4박 5일 사이를 차이를 두고 실시가 되는 홍길동의 사전투표 득표율과 당일투표 득표율이 아주 비슷하게 나와야 되는 겁니다. A와 여러분 A의 당일투표 득표율과 사전투표 득표율이 비슷하게 나와요. 그게 나오지 않았다는 이야기를 이 박동근 씨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야 이놈들이 이렇게 어떻게 김무성이가 이전에 어부마 이렇게 하면 패배하고 이렇게 됐냐 그런 생각이 문덩붙뜨뜨면서 사람의 손을 타지 않고서는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야 이건 큰 문제다. 집감하고 되고 너무 아쉬움이 심하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제 본인이 시간이 얼마 없으시니까 권영애 전 안기부장이나 황교안 전 총리를 모시고 이야기하면서 내가 더 생명이 있으면 투쟁을 계속할 건데 내가 갖고 있는 시간이 얼마 없기 때문에 너무 아쉽습니다. 모든 선거가 사람의 손을 타지 않고서는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선관위가 모든 선거에 손을 댄 겁니다. 모든 선거에 어떻게 손을 댔냐. 전산 조작을 통한 후보별 득표수 조작과 실물 위조 투표지를 투입을 한 겁니다. 그리고 개인 도장 투표관리관 개인 도장을 찍지 않기 때문에 위조 투표지를 마음대로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전산 조작을 마음대로 하는 겁니다. 마음대로. 그리고 2016년까지는 김문성이 여러분들 부정선거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이렇게 이분이 말씀하시는데 그런데 그 이후에는 586 운동권 출신들이 장악을 한 거죠. 그중에 양정철 씨하고 이근영 씨 같은 사람들이 그럼 그 위에 이름 수뇌부가 누겠습니까 문정권의 수뇌부가 안 있겠습니까 문정권이 출범하면서 대한민국을 선거 부정을 통해서 완전히 뭡니까 넘어뜨리는 그런 전략이 9번 정확하게 맞아떨어졌고 한 번이 미수에 거친 거죠. 그건 2022년도 3구 대통령 선거입니다. 그래서 윤 대통령이 책임감이 있으신 분이면 책임감이 있는 남자 책임감이 있는 사내 책임감이 있는 인간 책임감이 있는 사람 책임감이 있는 대통령이라면 이 문제를 덮어서 안 되는 겁니다. 그러나 불행하고 유감스럽게도 윤 대통령은 덮을 가능성이 어마어마하게 높은 겁니다. 이거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양보할 수가 없고 저와 동갑내기인데 윤 대통령이 동갑내기로 도저히 뭡니까 제가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남자가 이런 나이를 먹게 되면 여자든 어떤지 모르겠는데 저의 경험은 이렇습니다. 내가 갖고 있는 시간이란 것이 많은 시간이 아니고 나는 살다가 낭은애처럼 살다가 가는 것이고 다음 세대에 뭘 남겨줄 것인가 이걸 남자들은 대부분 평범한 남자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윤 대통령은 뭘 남겨줄 사람이 없어서 그런지를 모르겠는데 어쨌든 너무나 무책임하고 너무나 저가 볼 때는 국민들로서 지지를 받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인 겁니다. 그래서 윤 대통령 지지율이 30%라는 그런 여론조사 결과를 믿는 것은 갸우뚱하지만 어쨌든 인기가 없는 대통령은 분명합니다. 왜 인기가 없느냐 반드시 해야 될 일을 안 하니까 대한민국 국민들이 다 바보천치가 아니고 사람들이 다 이름들 뭡니까 생각이 있지 않습니까 전부는 아니겠지만 많은 사람들이 대통령이 선거에 가난한 아무 일도 안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럼 아무 일도 왜 안 하겠냐 그거는 은폐하고 있다는 거죠. 그럼 왜 은폐하겠느냐 본인 이익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재임을 보장받았던지 그런 모양이다 이렇게 사람들 의심하니까 선거처럼 중요한 문제를 여러분들 은폐하고 침묵하는 대통령에게 누가 아이고 대통령님 잘하십니다 이렇게 하겠습니까 윤바들이야 그렇게 하겠죠. 그렇게 그렇게 인생 살아서는 안 되는 겁니다. 다 사람 손을 탔다는 거 아닙니까 2016년까지는 김무성이의 힘을 자랑했고 그 이유는 세대교체가 되고 김무성이가 다 알고 있겠죠. 왜 모르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사람 손을 타지 않고서는 나올 수 없는 숫자입니다. 그것이 박동근 선관위의 최후 진술이지 않습니까 사람 손을 타지 않고서는 여러분 이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사람 톤을 다 타지 않습니까 이게 뭡니까 이게 광은도지사 선거입니다. 차익값 관회사전투표 득표일 빼기 당일투표 득표입니다. 여러분 눈 크게 또 한 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뭡니까 이게 좌우값이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국힘당 차익값 마이너스 10%처럼 건 더블당 차익값 플러스 10% 뭘 이야기하는 겁니까 국힘당 김진태는 관회사전투표 투표자 수의 10%를 도독질 당하고 이광재는 10%를 보너스를 받았다. 뭘 뜻합니까 철원군에서 사전투표 조작 규모는 사전투표 투표자 수의 20%를 도장한 거 아닙니까 양구군 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양구군 국힘당의 김진태 후보는 사전투표 투표자 수의 9.5%만큼 사전투표수를 득표수를 빼앗긴 겁니다. 그게 한 표도 땅에 떨어지 않고 누가 함께 가니까 이광재 함께 플러스 9.5%가 된 겁니다. 두 개를 합치게 되면 19%입니다. 사전투표 조작 규모가 10%입니다. 19% 사전투표 참가자 수의 19%만큼을 양구군에 조작을 한 겁니다. 이렇게 표를 다 만들어낸 겁니다. 이걸 대통령이 다 보시고 서울법대를 나온 대통령과 서울법대를 나온 여러분들 전 법무부 장관 한동훈 씨가 이걸 보고 모른다. 모를 수가 없죠. 모르면 바보 천치인데 서울법대를 여러분들 그야말로 물로 보지 않고서는 모를 수가 없는 거죠. 이게 여러분 관내 사전투표입니다. 관내 사전투표 득표일 빼기 당일 투표 똑같지 않습니까 철원군 마이너스 1.9% 이광재 플러스 1.9% 대통령이 처음 등장했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했기 때문에 장악했습니다. 그러나 좌우가 착하게 대칭입니다. 좌우가 정확하게 대칭 무슨 이야기입니까 훔친 만큼 뭐죠 쑤셔넣었다는 이야기죠. 뭘 통해서 전산 프로그램을 통해 가지고 이게 사람 손을 타지 않고서는 나올 수 없는 숫자입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후보가 두 명이 출마했기 때문에 2022년도 강원도지사 선거는 부정선거의 실상을 정확하게 정언하고 있는 거지 그거를 대한민국 선거관리위원회가 한 겁니다. 그런 짓을 여러분들 몇 번 한 겁니까 아홉 번 한 겁니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계속해서 저도 뭐 그렇게 즐거운 이야기가 아니지만 참 대한민국 국민들 반성해야 됩니다. 아홉 번 부정선거가 일어난 데도 그거를 지금껏 다 덮고 열 번째 부정선거를 당하는 겁니다. 열 번째 부정선거를 향해 가지고 지금 시간이 계속 갈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다 나라가 미쳐가지고 윤 대통령 하늘 쳐다보고 있고 한동훈은 땅을 쳐다보고 있고 국민은 뭡니까 강을 쳐다보고 있고 언론들은 뭡니까 예 별을 쳐다보고 있고 어떻게 인간들이 그렇게 살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짐승도 아니고 인간이고 여기에 우리만 살다 가는 것이 아니고 자식들이 다 세세 손손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부정선거를 열 번째 하는 것을 묵인해 가지고 나라가 넘어가는 것을 볼 수 있냐 여러분 하나 더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이게 여러분 뭡니까 이게 이게 두 명 후보만 여러분 출마한 충청북도 선거입니다. 비서실장 출신 노영민이 출마했던 데입니다. 국힘당은 김영안이 출마했습니다. 차익값 관외 사전투표 투표율 빼기 당일 투표율이 좌우가 착하게 일치합니다. 정평균 마이너스 4.5% 플러스 4.5% 뭘 뜻합니까 김영안 후보가 얻은 사전투표 득표수 가운데 사전투표에 참가한 사람 숫자의 4.5%만큼을 훔쳐가지고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 채 전산조작을 통해서 노영민 함께 더해 준 겁니다. 두 개를 합치게 되면 여러분들 9%입니다. 정평군에서는 충청북도 도지사 선거에서 사전투표 투표자 수의 9%만큼을 사전투표를 조작한 겁니다. 관외 사전투표 우편투표를 조작한 겁니다. 두 명의 후보가 등장했기 때문에 정확하게 찾아낼 수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좌우대칭이 정확하게 밝혀지니까 부담을 넣어가지고 지난 10월 11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는 신종 사전투표 득표수 조작방법이 선을 보였지 않습니까 사전투표 득표를 뻥튀기 해가지고 상대방의 표를 훔치는 것이 아니고 아예 통합선거인명부 사전투표 선거인명부의 위 변조를 통해가지고 유령 사전투표자를 충분히 확보한다면 그걸 전부 다 뭡니까 더블당 후보 함께 더해주는 신종 사기수법을 여러분들 개발해가지고 10월 11일 날 시운전에 성공한 겁니다 그 방법이 2024년 또 4월 10일 총선에서 실행될 걸 봅니다 그 사람들이 왜 신종수법을 개발했냐 이게 다 밝혀지니까 이게 제야전문가 여러분들 공병호의 도둑놈 시리즈 통해 다 밝혀지니까 그러니까 부담을 느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세 방법을 여러분 동원한 겁니다 이렇게 된 겁니다 이게 여러분들 관내 사전투표 득표일 빼기 당일 투표 득표율입니다 차익값입니다 이렇게 된 겁니다 나라가 거의 망한 겁니다 그냥 선거를 장악한 자들이 그냥 국가를 갖고 노는 겁니다 국민을 완전히 뭐죠 그냥 노루개로 이렇게 이렇게 조작해도 너희들이 찍소리 못할 거다 이렇게 조작해도 현직 대통령이 찍소리 못할 거다 이렇게 해서 마음껏 조작하는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정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석종대님께서 공박사님 아홉 번으로 한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했는데 아홉 번은 현재 분석이 끝난 데가 아홉 번입니다 얼마 전까지 여덟 번이었지 않습니까 여덟 번을 했는데 한 번을 더 포함해서 아홉 번은 늘었습니다 한 번 더 포함된 게 뭡니까 2019년 노회찬 사망으로 인한 창원 성산구 보궐선거가 포함되어 19번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2024년 총선까지 하게 되면 10번 조작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다음에는 2016년 이후로 여러분들 분석이 들어가게 되면 11번 12번 13번 이렇게 나오겠죠 이렇게 여러분들 조작을 해가지고 김무성씨가 큰 역할을 했네요 그동안 김무성씨는 전 자유한국당 당대표는 부정선거의 전모를 다 알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 김무성씨는 그동안 공병호 tv에 여러분들 영상이 나가게 되면 하단에 항상 댓글란에 김무성씨가 여러분들 선거부정에 큰 역할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나왔지만 제 방송에 아주 중요한 원칙이 정거가 정확하게는 확정되지 않는 이상 추측 보도나 이런 걸 하지 않는 게 원칙이기 때문에 오늘은 김무성씨가 선거부정에 그동안 제기됐던 많은 사람들의 의문을 그대로 확정한 내용을 지금 박동건씨께서 이야기를 한 거죠 보시게 되면 박동건씨께서 하신 내용들 가운데 가장 중요한 내용이 김무성이 어부바 하면 떨어진 후보가 한두 사람이 아닙니다 이런 내용이 나오거든요 어부바는 경상도 여러분들 사투리로 아이를 업어줄 때 그렇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제가 해석하기로는 김무성씨가 어부바 하고 이러면 어부주면 당선되는 거고 그 다음 내려놓으면 뭐죠 그냥 떨어지는 거죠 그러면 그 힘이 어디 있겠느냐 그거는 본인이 갖고 있는 돈이나 인력 같은 게 큰 역할을 했겠죠 그래서 권력을 만드는 거죠 지금 권력을 만드는 거지 않습니까 권력을 만드는 과정에 김무성씨와 크게 기여를 했다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박동건씨가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 내용을 보고 그 점검을 여러분이 보시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아주 중요한 내용을 보시는 겁니다 한 3개월 전에 분석이 끝났지만 그냥 제가 좀 더 상황을 보고 발표하기로 한 내용을 지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쉽게 이야기하게 되면 대한민국의 부정선거는 정당 차원에서 가장 야무지고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부정선거는 2017년 대통령선부터 시행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 이전 선거는 간간이 부정선거가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여러분들 확정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2016년 총선은 조직직이고 체계적인 선거가 아니고 아름아름으로 선거 사기 세력들이 움직인 것 같다 그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2016년 총선은 대체로 다 공정선거가 이루어졌고 이 친구를 떨어뜨려야겠다 이 친구를 당선시켜야겠다 그 친구 몇 명만 여러분들 찍어가지고 선거 사기 세력들의 도움을 받은 흔적이 굉장히 뚜렷하게 나오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 여기에 다 모든 정치인들이 넘어가서 김무성이가 어부바 한 번 하면 떨어뜨리는 사람이 한두 사람이 아닙니다 어부바 하면 떨어뜨리고 김얼동 후보도 어부바 한 번 하면 떨어지고 김무성이 거기서 어부바 하면 떨어지는 겁니다 어부바 하면 떨어지면 또 어부바 하면 올려주는 사람이 있었다는 이야기죠 야 이놈들이 어떻게 김무성이가 이전에 어부바 이렇게 하면 패배해가지고 이렇게 됐냐라는 그런 생각이 문뜻문뜻 들면서 요는 사람의 손을 타지 않고서는 할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김무성 씨는 딱 잡아떼겠죠 4.15 총선이 끝난 이후에 5월 10일 날 그 당시에 화제가 됐죠 김무성 씨가 보수 유튜브들은 전부 썩은 놈들이야 다 돈 벌어 먹으려고 이런 이야기를 했죠 그렇게 이야기를 했으니까 김무성 씨는 1951년생이니까 나이가 많이 됐네요 지금 51년생이면 한 60 한 72세 정도 됐겠네요 얼마 전에 이제 윤정부에서 한 자리를 주려고 했죠 민주평통수석부의장 그런데 뭐 이게 해외 동포들도 반대를 해가지고 성명서를 낼 정도가 되고 하니까 이제 윤정부가 부담을 많이 느껴가지고 내정을 했습니다 김무성 민주평통수석부의장 내정치소 움직임 이 김무성 씨가 큰 역할을 해온 겁니다 여기에 박동건 전 선관위 직원께서는 김얼동 씨도 떨어뜨리는데 김무성 씨가 크게 역할을 했다 이렇게 하지만 2016년 총선을 보게 되면 김진태 씨가 춘천 선거구에 나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김진태의 표가 더블당 후배표로 허영 씨와 함께 어마어마하게 이동합니다 그냥 우연히 이동하는 것이 아니고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이동하는 겁니다 손을 대지 않고서는 일어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더 대단한 것이 바로 수성구에 출마했던 주호영 씨와 함께 일어나는 겁니다 이게 2016년 3월 16일입니다 한참 공천이 이루질 때입니다 그 당시에 당대표가 김무성 씨입니다 출근하는 김무성을 붙잡고 억울함을 호소하는 주호영 큰손인 거죠 대한민국의 여러분들 정치판의 큰손이 김무성인 겁니다 지금은 이런 힘을 갖고 있다고 생각 안 합니다 지금은 권력이 바뀌었기 때문에 이 주호영 씨가 하튿든 뭐죠 공천 취소를 이렇게 잡기 위해 가지고 당시에 당대표인 김무성 씨하고 여러분들 이렇게 매달리는 모습입니다 새누리당 주호영 의원이 3월 1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리는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는 김무성 당대표에게 공천 배제에 대한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 이 큰손인 겁니다 2016년까지 당선시켜줄 수도 있고 낙선시켜줄 수 있는 힘입니다 그 당시까지 김무성 씨가 그런 힘을 갖고 있었던 겁니다 세상에 비밀이란 게 없습니다 김무성 씨가 2016년 총선까지 어마어마한 힘을 갖고 있었던 겁니다 자 여러분 지금부터 엄청나게 중요한 사실이 여러분들 공개가 됩니다 이게 여러분들 이게 2016년 총선 결과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여러분들 속일 수 있는데 숫자는 속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 선거 결과를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주호영 씨가 무소속으로 출마했습니다 이인선 씨가 자유한국당의 새누리당의 이런 공천을 받아 출마했습니다 지금 이인선 씨가 이제 국회의원이죠 홍준표 씨가 물러나면서 이 선거 결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여러분들 2016년에 주호영 선거 결과입니다 차익값 사전투표 득표일 빼기 당일 득표 득표입니다 뭘 이야기하는 거 아니까 이인선 새누리당 후보에게서 표를 훔쳐가지고 주호영 후보와 함께 더해 준 겁니다 이게 왼쪽이 그리고 이 선거 데이터를 분석해가지고 선거관리위원회가 이용한 규칙 표를 이동시키는 데서 사용한 규칙인 조작값을 적용해가지고 후보별 진짜 득표수를 구한 다음에 진짜 차익값을 구하게 되면 사전빼기 당일 구하게 되면 오른쪽처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2016년 대구 수성구월 선거가 조작이 된 겁니다 2016년 전국의 대부분의 선거는 조작을 안 했습니다 그런데 몇 군데가 착하게 조작을 했는데 밝혀진 데가 김진태 후보가 출마했던 춘천시 선거에서 조작을 해가지고 그때는 훔치는 쪽이 더불당 후보 허영 씨였습니다 빼앗기는 쪽이 새누리당의 김진태였습니다 표를 빼앗겼죠 그런데 특이한 현상이 무소속으로 이렇게 낙마한 무소속으로 낙마한 주호영 씨와 함께 표를 새누리당 2인선 후보와 함께 훔쳐가 이러면서 옮긴 겁니다 저는 어떻게 보는 거 아니까 누군가 누군가가 정치판에서 오랫동안 활동해온 인물이 선거 사기 세력들을 움직일 수 있는 힘을 갖고 있을 때 주호영이를 그냥 당선시켜줘라 이런 오더가 있었던 것 부탁이 그렇지 않고서는 이런 그래프가 나올 수가 없는 겁니다 예외 없이 제이아 전문가가 여러분들 선관위가 발표한 후보별 득표수를 분석해보게 되면 선관위 후보별 득표수와 모두 다 조작된 걸 밝힐 수가 있습니다 2016년 총선에서 이인선 새누리당 후보는 사전 투표 득표수 100장당 20장을 도둑질 당합니다 조작값 20% 그 표가 어디를 향해 가는 거 아니까 여러분 그 표가 무소속인 주호영 함께 옮겨지게 됩니다 이인선이 빼앗긴 사전 투표 득표수가 1169표 주호영이 여러분들 받은 득표수가 공짜로 받은 득표수가 1169표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선거 사기 세력들이 여야를 뛰어넘어가지고 그 당시에 정치 권력을 장악한 사람들에 의해서 선관위가 에이전트 그야말로 그냥 행동 대원 역할을 그대로 해온 겁니다 이 이름들 밝혀진 겁니다 조작값 20% 적용한 겁니다 그러면 보시게 되면 이인선 후보는 당시의 이름 지역구에서 많이 밀렸기 때문에 조작을 하지 않더라도 당선은 될 수가 없었습니다 이게 1번 2번 3번이 선관위가 발표한 자료인데 이인선 3만 2,101표 주호영 4만 2,385표 그런데 표를 조작을 해가지고 진짜는 여러분들 진짜는 이인선이 3만 3,270표였는데 3만 2,101표로 줄이고 주호영은 진짜는 4만 1,216표였는데 4만 2,389표로 뻥튀기란 거죠 그런데 여기서 보시게 되면 흥미로운 것이 이인선은 사전투표 득표율이 37% 당일 당일 투표 득표율이 37% 사전투표 득표율이 29% 무려 7% 정도가 빼앗깁니다 주호영은 당일 투표 득표율이 45% 사전투표 득표율은 50% 5%가 더해지게 됩니다 이렇게 조작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거듭 말씀드리지만 모든 선거의 최종 목적지는 숫자 조작입니다 그 숫자 조작을 위해 가지고 전산 프로그램을 가동해 가지고 후보별 특별소를 조작하고 동시에 실물로 된 위조투표지를 만들어서 투입하는 겁니다 그런데 실물로 된 위조투표지는 지금 없어졌겠지만 선거관리위원회가 2016년 총선에서 무소속 주호영 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해서 여러분들 조작을 했던 그 선거 데이터 그대로 남아있는 겁니다 이 선거 데이터는 지울 수가 없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주호영은 누군가의 도움으로 2016년 총선에서 쇠누리당의 이인선 후보의 표를 훔쳐가지고 당선이 된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돌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이 정거가 많이 있지만 그냥 간략하게 이야기 드리면 이게 여러분들 위가 조작한 거고 밑이 조작을 하지 않은 겁니다 보시게 되면 이 조작 사전투표 조작을 해놓으니까 이인선 후보는 당일 투표 100장당 조작을 해놓으니까 사전투표가 22장밖에 없는데 진짜는 27장이 나와야 되는 거죠 주호영은 조작을 해놓으니까 당일 투표 100장당 사전투표 31장이 여러분들 나왔는데 진짜를 구해보니까 27장밖에 없는데 더해가지고 31장을 만들어준 겁니다 숫자 조작은 다 밝혀집니다 대법관들이 4.15 총선에 수인선 숫자 조작을 다 덮었지만 이렇게 숫자 조작을 한 것이 다 밝혀진 거죠 그리고 여러분들 이제 2016년 총선은 누군가 개입했지만 2020년 4.15 총선은 어김없이 양정철과 이견잉이 여러분들 작업을 해가지고 주호영 표를 훔친 거죠 이게 2020년도 4.15 총선 결과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찾아낸 조작값을 가지고 후보별 진짜 사전투표 득표 쓸고 한 다음에 차이집 진짜 차이집 진짜 후보별 사전투표 득표 빼기 당일투표 득표 수를 구하게 되면 차이집이 이렇게 날씬한 사전투표 득표로 가서 당일투표 득표로 차이가 안 나는 이런 결과가 나오는 겁니다 이 대한민국 부정선거 이대로 가서는 이제 결국은 이런 우파에서도 부정선거를 하고 좌파에서도 부정선거를 하고 이런 일이 이제 다 이름들 결국은 암세포처럼 퍼져가지고 이제 좌익들이 완전히 선거를 장악해서 9번째 부정선거를 저지르고 2024년도 4월 10일 총선이 이제 마지막으로 대한민국의 뭡니까 목을 치는 사건 숨통을 끊는 사건입니다 지금 그렇게 위기의식을 느끼시는 분들은 많지 않겠지만 2024년 4월 10일 총선이 3년 8개월 동안 이 문제를 집중적으로 탐구한 한 연구자 입장에서는 자유대한민국의 숨통을 끊어놓는 사건입니다. 그 사건 이후에는 대한민국의 실질적인 참정권 복구는 수십 년이 될지 수백 년이 될지 아무도 알 수가 없는 겁니다. 좌익들이 총 한 방 쏘지 않고 대포 한 방 쏘지 않고 그냥 대한민국을 접수하는 겁니다. 그걸로 대한민국을 모든 국민들은 참정권이 실질적으로 박탈당한 선거를 하죠. 선거는 베네수엘라도 선거를 하지 않습니까 선거를 하지만 실질적으로 대한민국 국민들은 민의를 통해서 권력이 교체되는 것은 불가능해지는 그런 나라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노력을 해서 열심히 이렇게 이 문제를 알리려고 하는 것은 마지막이기 때문에 마지막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여한없이 노력을 해야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 차제에 박동근 씨의 증언이 나온 겁니다. 그대한 어마어마하게 거대한 범죄조직인 겁니다. 남조선 선거관리위원회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나 지역선거관리위원회 포함해서 모두가 거대한 범죄조직인 겁니다. 그 이상 이하도 다르게 표현할 수 없습니다. 그 사람들은 우리를 믿어달라 우리는 공무원이다 우리는 공적기관이다 이렇게 하지만 그냥 인간의 말은 믿을 수가 없지만 숫자는 믿을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토시한 것처럼 이 선관이 내부 직원들의 양심을 이야기한 것을 간단하게 표현하게 되면 전자투표가 2002년에 나온 것이고 지금까지 10년 동안 장난질을 계속해갖고 여기에 안 넘어간 정신이 없고 2016 지금까지는 김무승이 큰 역할을 했고 그러니까 김얼동이도 떨어진 것도 김동승이 작품 같다 조금 전에 보시다시피 주호영이 2016 무소속으로 당선된 것도 주호영이 누구 작품 같다 이렇게 나왔지 않습니까 모두가 다 한통속입니다 그런데 그거를 그냥 선관위가 이게 행명을 한 거다 굿됐다를 한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밝히지면 다 죽으니까 한 명도 내부 고발자가 나올 수 없는 것이다 이렇게 나오고 핵심은 득표수를 조작하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여기에 한 인물이 나오는데 2002년에 이 제도가 나온다면 이 제도를 확산하는데 크게 역할을 한 인물이 바로 지금 세계선거기관 혐의의 사무총장입니다 이 양반이 이 양반이 1957년생입니다 1957년생이니까 우리나라에 한 65세 정도가 되죠 성대를 나왔고 아주 요직을 다 거쳤습니다 요직을 거쳐가지고 여기 이제 중앙선거관린의 직제표를 보게 되면 가장 실력자가 선거실장 2012년 여기 선거실장을 하다 대개 이제 사무차장이 되죠 얼마 전에 박찬진 씨도 그렇게 성진했으니까 차관급인 사무차장을 2012년 출세가 아주 빨랐던 거죠 그다음에 사무총장 장관급이 2014년 그게 이제 세계선거기관 협의를 만들어가지고 사무총장을 2014년부터 지금까지 아마 하고 있을 겁니다 이 기간이 이제 민주콩고 아프리카에 이라크에 여러분들 전자투표기를 수출하는데 큰 기여를 한 그런 기간이죠 그렇게 해서 부정선거가 일어나가지고 중앙아시아의 국가들도 대모가 나고 권력이 바뀌고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여기 아주 중요한 인물을 했던 사람이 김용희 씨입니다 김용희 씨가 되고 세계선거기관 협의회 사무총장 양력 대한민국이 참 남조선이 참 대단합니다 세계선거기관 협의회를 만들어가지고 부정선거 여러분들 기계를 수출하는 겁니다 대한민국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투표지 분류기를 다 해외에 수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 대단한 거죠 북조선 여러분들 땅굴 파는 것을 하마스에 수출하고 여러분들 해제볼라에 수출하고 그다음에 러시아에 수출한 것 마찬가지로 남조선선거관리위원회가 전자투표기 분류기를 여러분들 콩고도 수출하고 이라크도 수출하고 무슨 뭐 카즈카스틴인가 무슨 중앙아시아도 수출하고 부정선거를 수출하는 기관을 세계선거기관 협의회를 만들어가 활동하고 이것이 뭐죠 직할 관리를 어디에서 받는가 하니까 여러분 선거관리위원회 관리를 받지 않습니까 김용희 김용희시죠 이렇게 받는 겁니다 그래서 2018년 9월 17일자 kbs뉴스입니다 김용희 세계선거기관 협의회 사무총장 사퇴해야 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 사퇴하면서 동반사퇴를 요구한 거죠 외교 분쟁으로 비하된 콩고민주공화국 전자투표기 사업과 관련해서 세계선거기관 협의회 김용희 사무총장이 사퇴를 촉구하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김대년 사무총장이 사임했다 김대위 사무총장은 김용희 세계선거기관 협의회 사무총장의 동반사퇴도 촉구했다 콩고민주공화국의 한국의 특정회사 한털인가 미룸가 터치스크린 투표기를 수출하도록 혜택을 준 혐의로 김용희 사무총장을 검찰에 수사 의뢰하고 이게 보시기 바랍니다 후발민주국가들의 민주선거를 정착하기 위해 2013년 선관이 주도로 서립된 전세계선거관리기관의 국가관 협의로 중앙선관의 지도 감독할 권한이 있다 후발민주국가들의 민주선거를 정착하기 위해서 우섭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북조선도 대단하지만 북조선은 땅굴 파는 여러분들 기술을 수출하고 남조선은 먼저 부정선거하는 기술을 수출하는 거죠 세계 인류평화에 아주 기여하는 대단한 건 남조선 선관인 겁니다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3구 대통령선거 당시에 사전투표에서 속구리 파동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때 여러분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이 항의 방문을 국민의 중앙선관인 했을 때 그 뒤에 여러분들 국민의힘 4명의 국회의원 여러분들 머리 뒤에 대고 뭐라고 중앙선관인 직원들이 외쳤습니까 쟤 날려버려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무슨 이야기입니까 선거는 우리가 결정한다 이야기 너희들이 까불면 너희들 쿡 찍어서 낙선시킬 수 있다 여러분 보셨죠 2022년 6월 1일 전국 동시지방선거에 경기조지사 선거에 정권이 바뀌었기 때문에 구정선거 표시가 나지 않아야 되니까 김은혜 국민의힘 후보는 조작값 5%를 적용했습니다 강용석 무소속은 몇 프로 적용했습니까 50%를 훔쳤습니다 50%는 뭘 이야기합니까 강용석의 사전투표 득표수 100장당 50장 2장당 1장을 뭡니까 마이너스 처리하고 전부다 김동 더블당 후반께 넘겨버린 겁니다 찍히면 대한민국에서 선출직 공직자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선관위 앞에서 다 여러분들 국회의원들이 벌벌벌 뜨는 겁니다 쟤 날려버려 이렇게 하면 끝이니까 개인투표관리관 개인도장 날인을 여러분 이번에도 거부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마음대로 여러분들 이렇게 선거를 결과를 만들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이게 뭐 완전히 뭡니까 조폐공사에서 바로 나온 사전투표용기입니다 이런 걸 다 쑤셔 넣은 겁니다 이런 다 재건표장에 등장한 위조투표지들입니다 이게 보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또 인쇄소에서 날이 잘 안 써가지고 절단기를 사용했는데 이걸 이발이라고 하죠 종이 찌꺼기 이게 이게 QR코드가 사전투표지입니다 사전투표는 절대로 인쇄소에서 나오면 안 되지 않습니까 프린트로 출력해야 되지 이렇게 부정선거를 마음대로 하는 겁니다 이 여러분들 투표관리관 개인 도장을 다 찍어가지고 이게 뭡니까 이런 짓들 하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처음 여러분들 이런 문제를 접하시는 분들을 위해 가지고 선관위 주도 선거범죄 핵심 포인트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전산 프로그램을 가동하고 전산 프로그램을 사전에 짜가지고 그 전산 프로그램을 여러분 아주 조각한 간단한 겁니다 더하기 빼기만 하면 되기 때문에 그거를 여러분들 조작용 PC에 입력을 해놓고 그다음에 거기다 조작감만 입력하게 되면 그러면 그냥 돌아가는 거지 3구 대통령 선거에서 경상북도와 대구 강력시에서 조작값이 15%가 들어가야 되는데 15%가 여러분 경상북도와 대구 강력시에 들어갔으면 2900표 차이로 여러분들 이재명 후보가 당선될 건데 그거를 뭡니까 조작하는 놈이 넋이 나갔든지 아니면 졸았든지 15% 대신에 5%만 넣어가지고 1을 빼가지고 5%만 넣어가지고 24만 7077표 차이로 윤 대통령이 윤 후보가 당선된 겁니다 다음은 실물로 된 위조투표지를 투입한 겁니다 투표지 관리관 도장 개인 도장 찍는 대신에 도장 이미지 파일 인쇄도장을 사용하기 때문에 제3의 장소에서 얼마든지 위도투표지 제작이 가능한 겁니다 이번에 전면 수개표 다 사기입니다 왜 사기냐 여러분들 선관위가 3번하고 4번을 바꿔가지고 전면 수개표를 하겠다 개항 사전투표 함 자체의 뭡니까 다 위조투표지가 투입되기 때문에 개항하는 것은 뭡니까 그냥 진짜 투표자하고 사전투표지가 다 함께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걸 전자개표기를 돌리고 그걸 뭡니까 이제 전면 수개표를 하는 겁니다 위조투표지를 다 수개표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아주 절차가 간단해졌습니다 두 명에게는 표를 맞춰 찍을 필요가 없습니다 이번에는 선거인수와 확정이 되게 되면 선거 사기시력들이 이번에 득표수를 더블당을 몇석을 만들지가 결정되게 되면 부풀려야 될 사전투표율이 결정됩니다 예를 들면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는 10월 11일 실시가 됐지만 그전에 사전선거인수가 확정됐을 때 이미 뭐죠 사전투표율을 7.49%를 뻥튀기하기로 결정한 거예요 뻥튀기를 하게 되면 위조투표지를 몇 장을 만들어야 될지가 다 나옵니다 그러니까 위조투표지를 몇 장을 준비해야 될지가 사전투표 실시되기 전에 한 달 전 정도에 확정되는 겁니다 한 달간의 시간 동안 뭡니까 위조투표지 몇 천 장 준비하면 전혀 문제가 안 되는 겁니다 3만 7,453 장을 확보를 해놨겠죠 그렇게 해가지고 항랑식 투표하면 다 이제 두 명을 찍을 필요가 없습니다 옛날처럼 이제는 뭐죠 위조투표지를 뻥튀기 해가지고 더블당 후보한테 전부 다 밀어주기 때문에 인쇄소 작업이 간단한 겁니다 그냥 위조투표지 만들어서 뭡니까 인쇄 도장을 이렇게 그 뭐죠 뭐라고 합니까 기표 도장 기표 도장을 모두 다 뭡니까 더블당 후보 함께 더하니까 작업이 실수할 가능성이 훨씬 그렇게 이번에 그 놈들도 머리를 많이 쓴 겁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개암 단계에서 모두 다 부정투표지가 다 들어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면 수개표가 다 쉬운 겁니다 대한민국 망했습니다 겉은 화려해가지고 뭐가 케이팝이 어떻고 케이방산이 어떻고 하지만 안에 선거가 다 망한 겁니다 그래서 그냥 지배 세력이 그냥 한 지배 세력이 선거를 장악한 자들이 수십 년 수백 년 갈 겁니다 북조선을 보게 되면 사회주의가 다 물락해도 뭡니까 3대 왕조가 가는 걸 보게 되면 남조선에서 뭐죠 선거를 장악한 자들이 만든 계급이 수십 년 수백 년 갈 겁니다 이거는 악독한 민족이거든요 이렇게 돼가는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그냥 노예가 된 겁니다 그냥 여러분 보시게 되면 너무 썩은 겁니다 위아래 할 거가 없이 박동근 씨 말씀이 그렇지 않습니까 위아래가 없다는 거 아닙니까 모두가 다 관링이 돼가지고 너무 썩은 겁니다 신임 김용빈 법원 내 여러분들 교육원장이 가가지고 완전히 보쌈이 돼가지고 그냥 선관위 사기 세력들에게 놀아나지 않습니까 서울법대 출신들이 다 그 모양인 겁니다 선관위가 너무 썩은 겁니다 이분 말씀이 황교안 대표께서 어느 선까지 개입돼 있습니까 물어보니까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이분이 위아래가 없다는 거 아닙니까 지역선관위 사무총장과 핵심 여러분 직원들은 위조투표지 투입에 여러분들 관련됐을 것이고 중앙선거 관리위원 여러분들 실장이나 이런 사람들은 다 전산조작에 관여됐을 테니까 전부가 다 그러니까 대한민국 국민들은 1년에 세금을 1조 가까이 투입해가지고 소위 선거범죄직단을 육성 양성해 온 겁니다 그리고 그들은 국민을 그냥 돼지개로 보는 겁니다 돼지개로 보고 그렇지 않고서는 이렇게 부정선거를 계속할 수가 없는 거죠 오늘 여러분들 이 영상이 나가고 제가 다 여러분들이 닥터브레인에서 나온 댓글을 읽었습니다 왜냐하면 대한민국에 지금 식자통제를 하는 이야기는 너무 많은 부분이 거짓이니까 민초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그래서 몇 분을 여러분 한 번 뽑아 봤습니다 여러분 같이 한 번 사람들이 어떻게 이런 고민을 하고 있는지 283개가 이런 땅 걸렸으니까 지금은 한 3,400개가 걸렸을 겁니다 윤 대통령은 부정선거에 관해서 선거관리위원회 내부직원의 양심선언에 대해 입장을 밝히기 바랍니다 301명이 참성입니다 그래도 윤 대통령은 안 움직일 겁니다 그거를 경상도 말로 뭐라고 하는가 사람이 참 니지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대통령은 안 움직일 겁니다 그래서 지지류에 올라갈 수가 없는 겁니다 대통령이 뭐죠 연금계획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하면 니나 잘해라 이렇게 하는 사람이 대부분일 겁니다 여러분 이대로 가면 내년 총선을 불볼 듯이 결과가 뻔합니다 사전투표지의 선거관리위원회 투표지 관리관 개인 도장을 찍도록 해야 부정선거를 막을 수 있는 착하게 여러분들 문제를 보지 않습니까 116명이 찬성이고 단 한 명도 반대가 없는 겁니다 대한민국은 양심이 죽은 겁니다 윤리가 죽은 겁니다 도덕이 죽은 겁니다 법이 죽은 겁니다 나라는 어마어마하게 어려워질 겁니다 선거 부정이 완전히 제도화된 나라가 잘 살 수 있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잘 살 수가 없고 모든 사회에 뭡니까 기강이나 규범이나 이런 게 무너지고 그냥 선거를 장악한 세력들이 입찰 납품 뭐죠 입학 뭡니까 무슨 아이들 괴로운 다 해먹겠죠 공산화 차원이 아니고 그냥 다 해먹는 겁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나라를 어디 한 끼를 팔아넘기겠습니까 중국 공산당 뭡니까 발바닥을 틀어넣겠죠 그래야 본인이 이익이 되니까 조선조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그냥 맥나라나 청나라에 그냥 줄을 댄 그런 가문들이 영광이었잖아 그래서 나라도 팔아먹었지 않습니까 똑같은 겁니다 조선조를 하고 어쩌면 이렇게 같은지 때로는 기가 차고 희한하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필연적으로 뭡니까 해양세력과 결별하고 대륙세력 중에 맏형에 해당하는 중국 공산당 밑으로 갈 것이고 이민청이 여러분들 나왔으니까 본격적으로 활동하게 되면 한족을 대급 받아들이면 그걸로 뭡니까 남조선이 없어지는 거죠 진실을 밝혀주셔서 감사합니다 박동근 씨 보고하는 이야기입니다 부정선거를 뿌리 뽑기 위해 애써주시는 애국자분들께 감사합니다 양심선을 하신 분이 기적의 쾌유를 기도합니다 168명이 찬성한 겁니다 10년 전부터 이미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모든 선거에 손을 대고 사전선거는 선거법 위반이었습니다 죽음 앞에서 마지막 용기를 내주신 분께 감사드립니다 부정선거가 밝혀지면 가담자의 제2경중에 따라 최고 사형까지 구형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제대로 처리 안 하면 정부 자체가 무너질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 대통령 절대 안 움직일 겁니다 그래서 어마어마하게 늦은 사람인 겁니다 나는 동갑내기로 도저히 뭐죠 그 남자의 머리구조 두뇌구조를 이해할 수 없는 겁니다 부정선거 이제는 웬만한 국민들이 다 압니다 2번만 하면 사행입니다 그냥 지나가지 않습니다 9번 했고 한 번만 하고 대한민국을 다 먹을 수 있는데 한 번 안 하겠습니다 당연히 하죠 목숨 걸고 할 겁니다 그리고 그냥 아예 눈 깎고 화끈하게 할 겁니다 이번에는 완전히 200석 그냥 안전빵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할 겁니다 저라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때불당의 뭡니까 선거 부정제로 뭐 뭡니까 총책이면 화끈하게 하는 겁니다 10월 11일 강수구청장 보궐선거가 사전투표를 7.5% 이름들 뻥튀기 해가지고 3만 7453표를 동원했습니다 4월 11일 총선에서 강수구청장 보궐선거 수준으로 7.5% 정도의 사전투표를 뻥튀기 하면 329만 표를 조작할 수 있겠지만 내가 만일에 더블당의 선거 부정의 총책임자 같으면 저는 그 정도 안 할 것 같습니다 7.5%보다 훨씬 높여가지고 한 450만 표를 500만 표를 이러면 도덕질 할 겁니다 그래가지고 완전히 뭡니까 그냥 보수 진역을 괴멸시키고 나라를 완전히 먹는 겁니다 이왕 여러분들 뭡니까 이왕 작게 하든 크게 하든 뭡니까 도덕질 하는 거니까 이번에 그냥 끝내면 절대로 3구 대통령 선거가 재판이 돼서는 안 되는 거죠 예 보시기 바랍니다 작금의 나라 상태와 대통령도 국힘당도 한동운도 선거 부정을 밝힐 의지가 없습니다 있었다면 벌써 초장했을 겁니다 선관위의 겁없는 작태를 보고도 침묵하고 있습니다 국민이 바보인 줄 알고 수검표 한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개소리입니다 이런 내용을 보고도 모른 채 한 국힘과 대통령 보수 언론이 한탄스럽습니다 좌파 언론 민노총 방송 더블당야 같이 묻어가는 원흉질이라 치더라도 그래서 보수는 항상 비급합니다 비급하고 모래알이고 지켜야 될 가치가 없는 겁니다 보수가 지켜야 될 가치라는 것은 정직함입니다 정직함이 있을 때 보수가 좌파들에 비해서 도덕적 우위를 가지고 힘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조갑제처럼 정직하지 않으면 보수라는 입을 올릴 수가 없는 겁니다 난 보수의 핵심 가치가 정직이라고 봅니다 여기에 석종대님이 글을 올리셨네요 박동근님 십수년 전에 5, 6차례 배웠는데 이렇게 다시 뵙게 되었습니다 한참 연락이 닿지 않아 소식이 궁금했는데 건강이 많이 안 좋으셨군요 쾌차하시길 빌겠습니다 빨리 나으셔서 선거부정 세력을 척결하고 자유대한민국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늘 함께하겠습니다 석종대님이 또 오랜 기간 동안 선거 문제를 이렇게 지금보다 훨씬 더 열악한 시절에 노력해 오신 아주 선구자 가운데 한 분인데 십수년 전에 이분하고 같이 만난 적이 있으시네요 아 성관이 내부에서 투쟁했던 애국자식은요 전자개표기 부정상의 실체 부정개표의 실체입니다 최근 이미 품절되었고 박동근이 아니고 박동근입니다 용기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김무성이가 어부부하면 당선시켜준다고요? 김무성이가 참 대단한 겁니다 항규환 대표님의 선관이 찍은 참여 범위에 관해서는 명확한 답변이 없으시군요 아마도 최소한 4급 이상은 자위반 타위반으로 모두 부정선거에 관여된 것으로 이해됩니다 선관이 내부에서는 이 상태를 굳했다 행명으로 본다는 것에서 내부 분위기는 짐작 가능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주연 더블당 조연 선거관리위원회 프로젝트 명칭 대한민국 점령 그게 아홉 번 성공한 겁니다 열 번째는 이제 앞에 있는 겁니다 이게 나라냐 수개표 이런 것도 다 국민 농락하는 것입니다 개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개표 결과를 집계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각 지역의 개표 결과를 집계를 중앙으로 통합하면서 컴퓨터 조작을 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무슨 개표로 부정선거가 없어지겠습니까 집계까지 몽뚱 수작을 해야 부정선거가 없어질 것입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시네요 지금 보시게 되면 앞에서 여러 번 읽었지 않습니까 그죠 이 수개표를 하고 야단 법숙을 찌더라도 이 현장에서 개표 상황표 작성이 되고 개표 결과 집계되는 상황에서 다 이 조작을 하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들 가장 중요한 조작이고 현장에서는 투표지 불규를 쓰겠지만 그거는 이제 보조적인 것이고 가장 중요한 것은 조작 서버를 통해서 조작하는 것이 가장 여러분들 중요한 조작인 거죠 저야 전문가 이름 작성을 해가지고 제공한 그런 그림입니다 그러니까 참 나라가 어쩌면 이렇게 여러분들 참 무너지게 됐는지 제가 참 유감스럽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죠 윤 대통령은 안 움직일 겁니다 물론 미래일이기 때문에 틀릴 수도 있지만 대통령 성향을 보거나 그동안 집권하고 난 이후에 대통령이 보인 태도나 이런 걸 보게 되면 아 저분은 절대 손에 피를 묻히지 않겠구나 물론 뭐 책이 잡혔을 수도 있고 또 그쪽 세력의 협조를 받았을 수도 있고 아니면 본인이 선거부정을 헤쳐가지고 그런 선거부정을 획책한 사람들이 밥그릇을 꺼놓는 데 대한 그런 부담감이 있을 수도 있고 그거는 다음에 세월이 흐르면 밝혀지지 않겠습니까 윤 대통령은 무대책인 거죠 대단히 무책임한 사람입니다 딱 여러분 잘라 정리하면 제가 외교적인 수사 동원하지 않고 이야기하게 되면 사내로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인 겁니다 그래서 제 입에서 자주 나오는 표현이 허우대만 멀쩡한 운 좋은 정치검사 출신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허우대만 멀쩡하다는 이야기 아시죠 뭐 이렇게 폼 사람이 건만 그래서 옛날 어른들 허우대만 멀쩡한 놈이 하는 일은 제대로 하는 일이 없다 그런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오늘 여기에 허정구 한국경제신문에 논설위원을 하셨던 허정구님이 젊은 날 이렇게 글을 많이 쓰시고 해놓으니까 아주 깔끔하게 문제를 정리 안 해요 윤석열 대통령에게 묻는다 아주 뭐 그냥 어디 버릴 데가 없이 그렇게 지금 현재 대한민국의 공직선거에 선거부정 문제를 정리 정도란 겁니다 여러분 같이 한번 보시죠 윤 대통령에게 묻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피습당한 데 대해서 1월 3일 테러는 어떤 것이든 범죄 행위를 넘어 자유민주주의적이라고 커다란 우려를 포함했습니다 테러가 어찌 인신에 가해진 부분이겠습니까 이 나라에는 인신 테러보다 무시무시한 테러가 수시로 벌어지고 있습니다 여론조사 조작과 투표 개표 조작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래서 대통령 힘에 전혀 무게나 진실이 담겨 있지 않기 때문에 그 말이 가슴에 울림이 전혀 없는 겁니다 자유를 7000번 외쳐봐야 그냥 헛소리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왜 이야기하냐 이 나라인 인신 테러보다도 무시무시한 테러가 수시로 벌어지고 있습니다 여론조사 조작과 투표 개표 조작이 바로 그것입니다 너무나 이중적이고 위선적인 행위를 대통령이 보이기 때문에 전혀 믿음이 안 가는 겁니다 문재인 집권 시절에 깔아둔 여론조작과 선거부정 인프라는 윤석열 정권에 들어서도 한치도 개선될 조짐을 보이지 않습니다 여론조사 조작과 투표 개표 조작은 테러의 차원을 넘어서 특정 세력이 국민 주권을 훔쳐서 국가 권력을 탈취한 체제 전복 행위임을 불구하고 국가 체제가 전복되는데 대통령이 함구하는 겁니다 나라가 넘어가는데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에 다 여러분들 입을 담는 겁니다 한동훈이 할아버지가 아니면 오더라도 그렇게 정신상태를 가지고는 나라를 구원할 수 없고 국민의 힘을 구원할 수 없는 겁니다 사람은 그 사람이 대통령이든 비대위원장이든 법무부 장관이든 한 집안의 가장이든 간에 사람은 진심이 있어야 모든 것을 하늘도 진심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절대 될 수가 없는 거죠 이게 투표 조작은 여론조사 조작은 테러를 넘어서 특정 세력의 국민 주권을 훔쳐서 국가 권력을 탈취하는 체제 전복 행위임에도 불구하고 깔끔하게 정리했지 않습니까 지금 문제가 뭔지 윤 대통령이 묻겠습니다 야당 대표의 목이 1cm 찌들어진 데에서 큰 걱정을 하면서 국민의 주권과 국가 권력을 탈취하는 체제 전복 행위에 대해서 왜 걱정하지 않습니까 눈에 보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허정구 전 한국경제신문 논술위원이 연세가 그렇게 적은 분이 아니실 거 아닙니까 은퇴하신지 제복 됐으니까 이분이 이렇게 여러분들 절제된 언어를 가지고 표현한 겁니다 부정선거 의혹을 수사해서 선거 정의를 바로 세우라는 주문은 용산 대통령실에 수도 없이 많이 전달됐습니다 지난해 10월에 국정원이 선관위의 전산망을 보완점검한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핵심 메시지는 해킹문을 활짝 열어둔 이런 엉터리 시스템에 말해서 부정선거가 자행되지 않으면 그것이 도리어 이상한 일이라고 한 것입니다 그런 보고를 받고도 윤 대통령 묵묵부담입니다 의혹을 철저히 파헤치고 대책을 세우라는 말 한마디 무너진 선거정의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지킬 수 있거는 침묵으로 일관한 까독이 무엇입니까 선거 부정세력이 가장 조작을 적게 했던 것이 대통령이 취임한 지 한 달이 최대지 않아 실시됐던 2022년도 6월 1일 전국 동시지방선거입니다 그만큼 대통령을 의식한다는 겁니다 침묵하는 걸 보고 그다음에 4월 5일 보궐선거와 10월 11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를 화끈하게 조작했지 않습니까 윤 대통령 책임져야 됩니다 당신이 책임지는 까지 뭐 책임진다 하더라도 국민들이 너무나 불쌍하게 되는 겁니다 지난해 12월엔 애국시민단체들이 부정선거 수사를 촉구하는 대규모 집회와 삭발실을 가진 데 잘라낸 머리카락과 함께 부정선거 정검을 모은 다큐멘터리 영화 웨드 카르텔의 대통령실을 전달했습니다 이밖에도 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 교수모임 정교모와 해외동포단체들의 부정선거 방지 대책을 세세히 담은 시국선언문을 대통령실에 보냈습니다 대통령은 의도적인 침묵 윤 대통령은 시극히 뭡니까 목적이 분명한 부정선거 은폐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쯤 되면 윤 대통령도 부정선거의 내막을 더 이상 모른다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액션을 취하지 않는 까닥이 무엇입니까 나라의 매문이 걸려있는 4.15 총선의 책 101도 남지 않았습니다 4월 10일 선거를 집행할 현행선거관리위원회는 거짓말을 박먹듯이 하는 조직입니다 재금표장에서 접힌 흔적이 없는 빳빳한 투표자 무더기로 쏟아지자 형상을 보고난 종류를 사용했다고 하고 두 장의 투표자 붙어있으면 정전기 때문에 붙었다고 하고 기표도장이 국역보다 크면 시간이 지난 불어난다고 했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 최근 선거관리 개선책을 몇 가지 냈지만 사전투표관리관의 도장을 직접 날인하는 것이 아니라 인쇄 방식으로 계속하겠다는 것은 속이 훤히 보이는 수작입니다 언제든 가짜 투표제를 만들어내는 수단을 움켜쥐고 있겠다는 것입니다 그런 선관위 체제에서 4.10을 총선을 해봐야 결과는 너무 뻔합니다 여러분 윤 대통령이 책임을 지어야 될 사안이고 윤 대통령이 은폐하는 데 주역입니다 대한민국은 대통령 중심제 국가입니다 대통령 중심제 국가에서 국가가 내부의 적들로부터 침략을 당한 것이 9번 당하고 10번째 당하면 나라가 통째로 국민들이 다 노예가 돼가 넘어갈 판인데 대통령이 침묵하는 겁니다 그거는 탄핵감입니다 그거는 대통령 직책을 박탈해야 될 사안인 겁니다 대통령이 아닙니다 이 방송 보시고 어떤 분들은 윤 대통령에 대한 찬양가를 부르신 분들은 공 박사님 너무 하시는 말씀입니다 저는 근대 시민들은 산출직 공직자를 추앙하거나 산출직 공직자들의 이름들 지나친 종정심을 보낼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하는 이야기는 그 사람의 은행을 봐야지 그 사람의 이름들의 은행을 봐야 되는 거지 그 사람을 무작정처럼 추종하는 것은 그냥 고대인하고 같은 겁니다 주술에 매달려가 사는 사람이다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조직이 국민에게 턱도 없는 거짓말을 쏟아내는 이런 선관위 조직을 핵파하지 않은 채 4월 10일 총선을 맡겨도 좋은지 윤 대통령은 분명하게 입장을 밝혀야 될 것입니다 당일 투표의 후보별 특표 수는 100중심에도 불구하고 사전투표에서 그 격차와 더블스코어를 기록하는 기상천외한 일이 벌어지도 사전투표 민주당의 앞선 곡식이 지속돼도 사전투표를 마구잡이로 끌어올려도 유령이 투표를 했는지 검증조차 할 수 없는 현행 사전투표제도가 선거정의에 부합한 것에 대해서도 윤 대통령은 분명한 견해를 밝혀야 될 것입니다 이걸 밝힐 수 없으면 대통령이 탄핵돼야 되는 거죠 저는 4월 10일 총선이 끝난 다음에 분명히 저 동네 사람들 탄핵을 들고 나올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지켜볼 겁니다 거울 좋다고 윤 대통령은 2022년 5월 10일 푸른 하늘에 오색구름이 떠 있는 국회 앞마당 취임식장에서는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유할 것을 국민학교 음숙이 선사한다고 다짐했습니다 예론조사 조작과 투개표 조작은 헌법과 국가 재개를 파괴하는 테러 중의 테러가 아닙니까 그런 태도에 대해서도 국가를 보유해야 될 윤 대통령이 왜 움직이지 않습니까 윤 대통령이 과연 바람 앞에 촛불 신체인 이 나라의 자유민주 제재를 지킬 의지가 있습니까 취임한 지 1년 7개월 한 시간 흘렸거만 애국시민들의 끊임없이 요청한 부정성 수사를 외면한 까닥이 뭡니까 목숨을 걸고 부정성을 계령한 카르텔 집단이 그렇게 두렵습니까 윤 대통령 국민을 대표한 자리에 있는 만 그 자리에 오래간 국민에게 소상히 설명해야 될 책임과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허우대가 멀쩡한 정치검사는 끝까지 입을 담을 겁니다 그리고 4월 10일 총선에 대표할 겁니다 산거 사기 세력들은 윤 대통령의 침묵에 힘입어 가지고 조작값을 어마어마하게 집어넣어 가지고 사전투표를 뻥튀기하는 것이 따라서 뭡니까 그냥 250석도 받을 수 있고 214석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내가 더블당 이런들 부정성과 총책임에 화끈하게 조작할 겁니다 그래가지고 완전히 압살을 시켜버릴 겁니다 국힘을 그리고 윤 대통령 끌어내리겠죠 여기 계신 분이 연통감방 절대 안 갈 겁니다 왜 한동숙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좌익들은 약속했지만 나중에 필요에 따라 얼마든지 뒤엎을 수 있는 거죠 좌익들의 약속을 믿는다는 것은 너무나 어리석은 거죠 그래서 이런들 옛날에 우남 이승만이 대통령 공산주의에 대해서 잘 써놓은 글들이 많지 않습니까 좌익들은 절대 믿을 수가 없는 겁니다 김정은이가 여러분들 김정일이 핵 개발 안 한다고 했잖아요 다 그런 겁니다 기가 찬 거죠 참 글 잘 쓰셨네요 깔끔하게 그러니까 젊은 날 훈련을 많이 받으셨으니까 깔끔하게 글을 써줬네요 김대협이 대한민국이 뭡니까 불보를 저지르면 출시를 하는 거죠 천대협이 출시했네요 조희대라는 사람이 가더만은 제 법원의 2인자를 천대협으로 임명했는데 연수월 선거소송의 주심이고 인천광역시 연수월 원고척 여러분들 대표 민경욱 전 의원의 소송을 완전히 뭡니까 깔아뭉개는 핵심인물이 천대협이지 않습니까 천대협 조대현 이동헌 이 세 사람이 주역이었죠 이 조대현 수고했다고 여러분들 받고 또 훈장도 하나 받았습니다 청조근정훈장을 받았네요 윤석열이라는 사람이 수고했다 뭘 수고했는지 부정선거한다고 수고했는지 윤 대통령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제 퇴임 대법관에게 훈장수연식을 했다 그러니까 참 대단한 거죠 제가 오래전에 조재현이 훈장 받다 무슨 공적을 세웠나 조재현 훈장 받다 수고받았다 윤석열의 덕당 무슨 수고했나 이렇게 제가 물었던 적이 있는데 어쨌든 참 나라 꼴이 말이 아니네요 이번에 세 법원 행정처장 2인자입니다 전번에는 우리 법연구회 출신인 김상환 씨가 담당했고 하기에 대법관들이 다 여러분들 부정성을 덮는 데 기여를 했기 때문에 선택을 하더라도 다 그렇고 그런 사람이겠습니다마는 어떻든 간에 법원 이렇게 다 개혁 다 물 건너간 거죠 뭘 개혁하겠습니까 선거 4개 시력들이 행정처작은 법원 인사 예산 회계 등 사법행정을 총괄한 핵심 보직이다 천대협을 임명한 거네 법원 계획을 시동 건답니다 그러니까 희한하죠 조위대가 여러분 들어가더만 법원 계획을 시동 공책 걸기 위해서 인자인 부정성을 덮는 데 가장 여러분 핵심적인 역할은 천대협을 임명한 겁니다 윤 대통령 하에서 개혁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임기나 지키다가 나가겠죠 민경욱 의원이 한마디를 하셨네요 천대협 그런 법정에서 저를 믿어주세요 라고 말했고 나는 그를 우리 사회를 악으로부터 지키는 정의의 최후 보루로서 역할을 할 것으로 믿었습니다 그러나 그 말과 손짓은 거짓을 행하는 악한 도구였습니다 그랬던 그가 법원 행정처장이 된다고 합니다 선거 4기 시력들은 워낙 여러분들 뿌리가 깊고 그다음에 그 넓이가 넓기 때문에 이번 2024년 총선에서도 국민의힘 그런 공천 과정에서도 이 선거 부정을 규명하기 위해서 노력했던 사람들을 아마 공천 학살을 하지 않겠나 그렇게 봅니다 다 선거 부정 앞에서 벌벌거리기 때문에 그러니까 참 나라의 안위나 미래라는 것이 참 이렇게 위태위태한 거죠 대부분 사람들은 관심이 없고 그렇게 여러분들 정리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 법원 대법원 자체가 지금 구조가 법원 대법관까지 올 때까지 부장판사나 이런 걸 있을 때 다 지역선관위 위원장을 하기 때문에 너무나 유착이 심하게 돼 있는 거죠 그리고 또 대법관들은 그냥 본인이 또 무난하게 해야 그 동네에 살아남을 거니까 그러니까 카르텔인 거죠 그래서 또 나와 가지고 또 정관을 제대로 해야 또 몇십억 챙겨서 잘 살 수 있으니까 나라의 성안대가 어디 보이질 않아요 나라의 성안대가 나라가 뭐 그래도 성안대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대법관들이 브레이크를 걸 수 있었으면 이 정도 상황이 악화가 안 됐을 것이고 조선중앙동화가 여러분들 과거에 비해 가지고 힘이 많이 없어졌다고 하지만 그래도 조선중앙동화가 사실을 취재해서 보도했으면 나라가 여기까지 오지 않았지 않습니까 검찰의 공공수사부가 여러분들 선거수사를 제대로 했으면 여기까지 오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나라가 나중에 엉망이 되면 남 탓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다 합쳐가지고 나라가 무너지는 데 기여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조희대가 되고 김용빈이 되고 할 때 전혀 저는 기대를 안 한 거죠 다 그 사람들이 다 그 사람들이니까 어마어마하게 사법부가 부패해 있는 겁니다 본인들이 부패했다고 생각 안 하겠죠 본인들이 잘 살 수 있겠다고 그렇게 안 생각하겠습니까 선거 부정 세력하고 어울려 가지고 그러나 나라가 어마어마하게 무너질 겁니다 전형적인 베네수엘라 가는 길 가겠죠 경제가 무너지지 않겠습니까 앞에 참 안 보이는 겁니다 너무나 이렇게 여러분들 소금 같은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기관이나 체력들이 없어져 버린 겁니다 참 이 상태를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오늘 마지막 방송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박동근 씨 인터뷰를 보시게 되면 박동근 씨 인터뷰를 보게 되면 확실한 것은 2016년 총선까지 김무성 씨가 큰 역할을 안 갔습니다 그 전에는 여러분들 누가 했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김무성 씨가 마당발 역할이자 맏형 역할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2016년 총선에서는 전국 차원에서 정당 차원에서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사전투표 득표수 조작 행위는 발견이 안 됩니다 2016년 총선 총선에 사전투표 득표율 빼기 당일투표 득표율은 차이값을 구해보게 되면 거의 정상투표에 가깝습니다 오차범위 0에서 3% 각 후보의 사전투표 득표율과 당일투표 득표율이 거의 여러분들 일치하거나 비슷합니다 정당 차원의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부정선거는 2017년 대선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2016년 총선까지는 김무성 씨가 크게 역할을 한 것 같고 오늘 여러분 보셨다시피 박동근 씨는 김얼동 씨가 낙순하는데도 김무성 씨가 큰 역할을 했다고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저는 그냥 정거물을 가지고 무소속으로 공천에 탈락해가지고 새누리당 공천에 탈락해가 무소속으로 출마했던 주호영 씨가 대구 수성부에 출마했을 때 새누리당으로부터 정식으로 공천을 받던 이인선 씨의 후보에 득표수 사전투표 득표수 100장당 20장 조작값 20%를 이동한 증거를 오늘 여러분에게 제시한 겁니다 차이캡 그래프도 제시했고 동시에 제야 전문가가 분석에서 차단된 덕교수를 이동하는 데 사용한 규칙 조작값 20%를 여러분에게 보여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그럼 주호영 씨를 누가 도와줬겠냐 주호영 씨를 누가 도와줬 주호영 씨가 나서서 여러분들 그 도움을 받았을 가능성은 그렇게 저는 높지 않다고 봅니다 주호영 씨를 도와줬던 사람은 공천에 탈락시켰지만 당대표로서 그러나 이인선 씨 대신에 주호영 씨를 돕도록 선관위로 하여금 협조를 요청했던 사람이 김무성 씨를 갔다는 생각이 김무성 씨라고 그냥 이야기를 안 했습니다 왜 그런가 김무성 씨를 내가 확인한 건 아니니까 그러나 김무성 씨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부정선거는 결국은 좌익들이 다 장악했지만 처음에는 우익들도 여러분들 일부 재미를 좀 본 것 같다 이렇게 저는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선거 장악 세력들이 그러면 김무성 씨는 어떻게 됐냐 끈이 떨어졌지 않습니까 김무성 씨는 2017년에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이 되고 나서는 본인이 이런 권력 끈이 떨어진 겁니다 선거관리비원회는 일종의 하수인인 겁니다 에이전트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정치 권력을 누가 장악한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죠 지금 윤석열 정부는 전혀 선관위를 장악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김무성이 손을 놓치고 난 다음에 2017년 대선부터는 586 운동권을 중심으로 해서 문재인 측이 완전히 선관위를 장악하고 있는 것 같다 이렇게 저는 예상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2017년 대통령 선거부터 그러니까 이 동네 사람들은 전자투표지 분류기가 도입된 2000년부터 그 정치판에 굴운 사람들은 대부분 사전투표 조작을 해가지고 2013년부터 사전투표 조작을 해가지고 그렇게 이렇게 선거를 조작하는 것 상청부도는 대부분 다 공유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 기술을 바로 2017년 그런 대통령 선거부터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이 성공한 이후에 바로 586 운동권 중심으로 해서 문재인 여러분들 측으로부터 선거부정이 본격적으로 진행이 되고 그 선거부정을 통해서 권력을 탈취해서 연구집권 체계적으로 나가는 그러니까 2018년 2017년 후반경부터 이해찬 추미애를 중심으로 해서 좌파 20년 집권 50년 집권 이야기가 그때부터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2017년 대통령 선거에서 사전투표 득표 조작을 시운전해서 성공하고 그 다음에 2018년 지방선거에서 북미 싱가포르 회담을 이런 기획을 해가지고 여론을 조성을 한 다음에 아주 화끈하게 이런 조작을 한 겁니다 그때 크게 재미를 본 것 같아요 그래서 2018년 지방선거를 전후해가지고 이해찬에 50년 장기 집권이 나오는 겁니다 저라도 그 사람들 입장이면 완전히 대한민국을 먹었다고 생각했을 것 같아요 선거부정을 통해가지고 완전히 선거부정을 통해서 대한민국을 접수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2018년 2019년에는 4월달에 노회찬 의원이 여러분들 사망하면서 창원시 성산구 여러분들 보궐선거가 있었습니다 그 보궐선거는 단일화에 성공해가지고 그게 텃밭 역할 텃주 대감 역할을 하고 있던 그런 자유한국당의 강기훈 후보가 얻은 사전투표 득표수 가운데 20% 조작값 20% 훔쳐가지고 정의당 후보가 여영국 후보일 겁니다 당선이 된 겁니다 그때는 뭐 여러분들 민경욱 의원이나 이런 분들이 보궐선거 현장에 가 있었는데 불이 꺼지고 그렇게 야단이 났다는 거 아닙니까 마지막에 불이 꺼지고 난 다음에 선거가 바뀌어가지고 몇백 부차에 이겼을 겁니다 그 여러분들 2020년 4.15 총선에서는 화끈하게 조작한 거죠 전국 평균으로 사전투표 투표자 수의 25% 12.5%를 훔치고 12%를 더해주는 사전투표 투표자 수의 25%를 조작을 해가지고 완전히 그냥 국회를 자아한 겁니다 본인들은 그때 이미 확신했을 겁니다 이제 더 이상 대한민국은 선거가 의미가 없고 우리가 이겼다 이렇게 생각을 했을 겁니다 특히 2020년도 4.15 총선에서는 창원 성산구 지역구를 보게 되면 대한민국 부정선거 세력들이 어떤 특성을 갖고 있는지를 우리가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그때는 정의당하고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단일화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미래통합당의 강기훈 후보가 하던 사전투표 투표 수 100장당 25% 25당을 훔쳐가지고 그 이름 훔친 게 작물이지 않습니까 그것을 정의당 60% 더불어민주당 40%로 배분하는 그런 조작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선거는 좌익들이 완전히 자아한 겁니다 그리고 교육감 선거는 완벽하게 민주노총 출신들이 대거 이름 등장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완전히 지금 접수가 된 겁니다 영학에도 접수가 되고 문학에도 접수가 되고 그 다음에 선거가 이제 마지막 화룡정점 마지막 이름 용의의 눈을 팍 이름들 하는 것이 2024년도 4월 10일 총선인 겁니다 교육현장을 완전히 다 장악한 겁니다 대통령이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2022년 6월 1일 전국동시지방선거의 서울교육감 선거는 서울교육감 선거는 조희연의 당선을 위해 가지고 미래통합당 국민의힘의 그런 후보의 표를 종로구 같은 경우는 60% 정도 훔치거든 노원구는 50% 훔치고 그렇게 완전히 뭡니까 선거 장악을 통해 가지고 국가를 완벽하게 뭡니까 이제 그냥 쥐고 흔들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된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죠 표를 60% 훔친다는 것은 100장당 60장을 훔치는 것이고 10장당 국민의힘 후보가 얻은 표 10장당 6장을 훔쳐가지고 조재연 좌파 교육감 후보와 함께 넘겨주는 것이 그게 다반사로 일어난 겁니다 윤 대통령 당선된 것은 자 그러면 보면 선거 장악은 지금 누가 하고 있겠습니까 지금 표면으로 알려진 사람은 2020년 4.15 총선의 주역이 민주연구원 원장이었던 양정철과 이건영인 겁니다 양정철이 이건영의 제2의 양정철 제2의 이건영이 수없이 많겠죠 586 운동권 세력들이 완전히 선거를 장악한 겁니다 그런데 이재명 씨는 문재인 씨하고 이런 결의 좀 다르지 않습니까 그냥 이단한 거죠 지금은 선거를 누가 장악하겠습니까 여전히 뭐죠 문재인 측이 장악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은 거죠 윤 정부는 전혀 손을 못 쓴 겁니다 그러니까 윤 대통령이 등장하고 나서 세 번의 공직선거가 모두 다 도덕질을 맞은 겁니다 그런데 더 기가 찬 것은 시간이 가면서 훨씬 도덕질이 강도가 심해진 겁니다 2023년도 4월 5일 보궐선거에 울산 강력시 교육감 선거는 조작값 35%를 적용해 가지고 김주홍 우파 교육감 후보가 당선자였는데 낙선자로 바꾸고 천창수 좌파 교육감 후보를 당선 민주노총이 전폭진 지지를 받는 천창수 좌파 교육감 후보를 당선시킨 거죠 그게 윤 대통령 지하에서 1년이 최대지 않아서 일어났던 부정선거인 겁니다 그런데 더 기가 찬 것은 10월 11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는 신종사기수법을 동원해 가지고 사전투표율을 7.49%를 뻥튀게 하고 유령 사전투표율도 3만 7.453표를 만든 다음에 그걸 전부 다 전산조작으로 뭡니까 신교훈 더불어민주당 후보한테 더해 준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그만큼 위조투표지를 만들어서 수시어 넣었을 것으로 봅니다 지금 개암을 해 가지고 까보게 되면 실물투표지 개수하고 그다음에 정확하게 뭡니까 그게 일치할 겁니다 발표한 개수가 특히 10월 11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는 굉장히 중요한 이런 메시지를 우리 함께 던집니다 2020년 4월 11일 총선에서 기존에 8번 사용했던 상대방의 사전투표 득표수를 훔치는 방식이 아니고 사전투표율을 뻥튀기 가지고 유령 사전투표자소를 전부 다 더불당 후보에게 투입하는 방식이 채택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두 번째는 그 방법이 승리를 확실히 보장받을 수 있는 방법이고 그다음에 위조투표지를 만들 때 국민의힘 후보 몇 장 그다음에 더불어민주당 후보 몇 장 이렇게 복잡하게 만들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사전투표율을 선거인수 기준으로 7.5%를 여러분들 업시켜면 강서구에서 4만 장을 만들어야 되면 4만 장 전부를 뭡니까 기표도장을 더불어민주당 후보한테 다 찍었기 때문에 실수가 발생할 가능성이 굉장히 낮습니다 아주 간편합니다 그거를 10월 11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 선거 사기 세력들이 완전히 검증을 받은 겁니다 작업이 훨씬 더 간편합니다 부정선거가 그러니까 지금 선거 사기 세력들은 뭐 으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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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가지고 뭐죠 뭐 이렇게 뭐 이렇게 하지만 지금부터는 여론조작만 잘하고 뭐 여론조작이라는 것이 선관위 하나의 예심이라는 것이 그동안 qr코드를 가지고 국민 성향을 다 파악하니까 본인들이 원하는 성향이 나올 수 있도록 뭐죠 전화표를 주라고 여러분들 통신회사에서 이야기하게 되면 그거가 여론조사하니까 조작하는 건 식은 죽 먹기죠 그것만 조작이 잘 되면 되는 겁니다 그것만 조작이 잘 되고 그다음에 특별한 그런 급변 사유가 없게 되면 그냥 무난하게 사전투표가 여러분들 시작되기 전 4월 4일과 5일 그 이전 한 한 달 전 등도 전에 2024년 4월 10일 총선 22대 총선에 선거인수가 확정될 겁니다 한 뭐 삼천 몇백만 되겠죠 선거인수가 딱 확정이 되면 그 선거인수 확정에 맞춰가지고 사전투표율을 몇 표 몇 퍼센트까지 올릴 것인지만 결정하면 되는 거죠 그러면 선거구별로 조작값이 다 여러분들 만들어지게 될 것이고 몇 표를 쑤셔 넣어줄지가 여러분들 다 결정되는 겁니다 그럼 사전에 다 표를 준비하겠죠 뭐 사전투표하면 행랑식이니까 언제든지 벌려가지고 집어넣으면 되니까 그러니까 이번에는 이 사람들이 두 개를 다 맞출 겁니다 후보별 득표수 발표한 거하고 실물 위조 투표자하고 그렇게 계속해서 여러분들 부정선거를 추적하는 사람들의 노하우도 축적되지만 그걸 대비하는 선거 사기 시력들의 여러분들 방법들도 더 고도화되고 더 진보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형식으로 가면 더불당 단독으로 200석 이상이 여러분들 무난하게 될 겁니다 국회의원 300석 가운데 200석 이상이 그러면 개헌 탄핵이 다 가능한 거죠 내 같은 사람은 여기 살기가 힘든 거죠 이제 앞으로 탄핵이 심할 거니까 그렇게 여러분들 돌아가는 겁니다 유일하게 지금 남은 것이 선관위가 발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kbs가 보도하고 국정원 이런 발표를 하더라도 마지막으로 남은 것이 선거관리위원회가 위조 투표지를 제조 생산할 수 있는 그런 수단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투표관리관 개인 도장 날인 대신에 바로 투표관리관 도장 이미지를 도장을 인쇄해서 사용하는 겁니다 그것이 있기 때문에 마음대로 전산 조작을 가지고 후보별 득표수도 만들 수 있고 위조투표도 투입할 수 있는 겁니다 그거를 절대 놓치지 않는 거죠 그 사악함은 절대 평범하지 않죠 그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그동안에 5년 넘게 노력해온 것이 한 번의 공직선거를 가지고 모든 것을 결판낼 수 있는 대결전을 앞두고 있는 겁니다 2020년 4월 10일 총선에서 국민의힘이 대표를 하고 보수증이 대표를 하게 되면 그걸로서 대한민국은 실질적으로 참정권을 국민들이 다 박탈당하는 겁니다 이 이야기를 안 믿으려고 하는 사람이 많을 겁니다 그래서 세상 살면서 상황을 오판하게 되면 죽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거는 공무원으로 살아온 사람들은 그렇게 절박하지 않을지 모르겠지만 그냥 황야에서 본인의 밥벌이를 해온 사람들은 상황 판단을 미스하게 되면 본인이 죽는다는 걸 분명히 아는 겁니다 나는 월급쟁이 생활을 한 10년 한 겁니다 그 이후에 여러분들이 20년 이상은 제야에서 혼자서 밥벌이를 한 겁니다 그래서 처절하고 치열하고 뭡니까 본인이 판단을 잘못하게 되면 그냥 죽는다는 걸 본인이 알기 때문에 뭡니까 그래서 지금도 정신 바짝 차리고 사는 겁니다 죽는 겁니다 윤 대통령은 그렇게 치열하게 살아오지 않았을 겁니다 검사란 것이 말일기에 여러분들 뭐죠 수사하고 싶으면 수사하는 거고 수사 안 하고 싶으면 안 하는 거고 봉급은 다음에 나올 것이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여러분들 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파진영도 다 원죄가 있는 겁니다 그러나 그걸 따져서는 또 뭐 하겠습니까 지금 현재 순간으로 보면 투표관리관 개인 도장을 날인을 할 수가 있으면 나라를 구할 수가 있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 또 일체 윤 대통령은 이야기를 안 할 겁니다 아주 희한한 양반이에요 아주 대단한 사람인 겁니다 나는 기본적으로 무책임한 사람이라고 밖에 볼 수가 없는 겁니다 본인을 믿고 다른 사람들이 수천만 명이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을 생각하게 되면 절대 이렇게 행동할 수는 없는 것이죠 우리가 배움이 크게 많지 않은 남자라도 개론을 해서 이런들 자식을 낳고 키우면 그 자식들이 성장해가지고 분간을 해가지고 손자 손녀들이 생기게 되면 의사결정의 기준이라는 것이 완전히 자기를 떠나는 겁니다 자식을 넘어 손자 손녀들이 앞으로 어떻게 내가 그 애들을 살아줄 수는 없지만 삶이 좀 고단하지 않도록 도울 수 있겠는가 그거를 대부분 할아버지나 할머니들이 생각하고 그런 여력이 안 되는 부분을 안타까워하는 거죠 그게 보통 60대 남자들이 갖고 있는 그렇게 성정이고 그 당시의 상황인 겁니다 그런 면에서 보게 되면 개인의 책임도 체험도 굉장히 중요한 거죠 윤 대통령은 똑똑한 사람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자식을 낳아서 키우고 손자 손녀들의 안이나 이런 부분을 걱정해야 될 할아버지나 할머니가 될 경험은 없었기 때문에 그 경험이 국정을 운영하는데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여러분 역할을 하고 있다고 봅니다 한동훈 씨가 잘하겠냐 뭐 저는 큰 기대를 안 합니다 그냥 무난한 사람이지만 본인 스스로가 지금 대한민국이 직면하고 있고 선거가 직면하고 있고 국민의힘의 성패가 여러분들 직면하고 있는 가장 핵심적인 사안인 공직선거의 공정성 문제를 전혀 내다보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그 양반도 그냥 허물허물하게 그렇게 사라질 가능성이 있겠죠 오늘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 분명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여러분들 정치를 하기 위해 가지고 줄을 써야 되면 이런 이야기를 안 할 겁니다 안 하고 그냥 대세에 편성해 가지고 그렇게 나가겠죠 그러나 오늘 방송 초대에 말씀드렸다시피 평균적인 남자들에 비해서 저는 대한민국이 남자치고 자유주의적 그런 색깔이 굉장히 강하고 개인의 자유와 개인의 책임 개인의 선택 그리고 집단주의의 배격 이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나 강한 체계관을 갖고 있을 뿐만 아니라 개인의 가치관 자체가 그런 겁니다 남한께 이런 폐 안 끼치고 남한께 치되지 않고 남한께 줄되지 않고 그래서 대한민국에 살기는 상당히 여러분들 불편한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대한민국의 그 수많은 언론들이 다 지금 뭐죠 부정선거 세력에 직접 간접으로 부역을 해 가지고 나라가 몰라가는데 어마어마한 기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기 새끼들이 앞으로 어떻게 될 건지를 꿈에도 생각 안 하는 그런 뭡니까 치사한 남자들이 대한민국 우울우울하는 겁니다 남자가 여러분들 무능하고 남자가 무책임하게 되면 식솔들이 다 고생을 하는 겁니다 대통령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통령이 무능하고 대통령이 무책임하고 대통령이 뭡니까 불성실하게 되면 그거를 따르고 그에게 여러분들 의지했던 모든 국민들이 다 뭡니까 고생을 피할 수가 없는 겁니다 저는 자유인입니다 자유인 자유인이기 때문에 제가 사실과 진실을 이야기할 수 있고 대세를 편성하지 않는 그런 독자적인 생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사실과 진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어떻게 이런 나라가 이렇게 망가졌는지 한동훈이 좋아하는 동료 시민들을 생각하게 되면 어떻게 동료 시민들이 이렇게 여러분들 뭐죠 무능력해버려졌는지 알 수가 없죠 그러나 지금 나라는 정말 백척간두에 서 있습니다 2024년 4월 10일 총선은 대한민국이란 체제의 자유민주주의 숨통을 끊어놓을 수냐 대살수냐가 결정되는 겁니다 그 일이 투표관리관 개인 도장 날인을 관철시킬 수 있냐에 달려있는 겁니다 그 간단한 일조차 윤 대통령이 윤석열이라는 사람이 입을 다무는 겁니다 너무나 여러분들 무책임하고 너무나 내가 무대책하고 너무나 여러분들 뭡니까 비통한 그런 현실인 겁니다 아무 일도 안 하는 겁니다 무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어제 참 박동근 씨가 그렇게 가난 말기인데도 불구하고 많은 말씀을 못하셨지만 그래도 진실을 전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 내용 가운데 제가 가져왔던 궁금함에 대해서 여러 가지 그런 시사점을 제공하는 이야기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걸 이제 한때 모아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주변은 시록 같은 그런 어둠이고 앞이 정말 보이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실망하거나 낙담할 수는 없고 마지막까지 위조 투표지 제조를 막을 수 있는 투표관리관 개인 도장을 여러분 찍는 그런 운동이나 그런 제안이나 이런 부분에 여러분들의 아이디어를 내시고 힘을 좀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제 자신이 볼 때 저는 뭐 개신교를 믿는 사람입니다 제가 개신교를 믿는데 신앙을 여러분 쉽게 받아들이게 되면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인생관이나 개인관이 세계관이 많이 바뀌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저는 시간만 되면 혼자서 이렇게 잘 걷습니다 걷는데 그러면 이제 묵상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인간이란 것이 잠시 나가지고 이렇게 살다 가는 거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뭐 횟수로 90이고 어떤 사람 70이고 어떤 사람 80이고 하지만 뭐 1, 20년이란 것이 그냥 여러분들 그냥 뭡니까 초놈처럼 그렇게 흘러가버리지 않습니까 제가 27회 여러분들 하기를 했는데 지난날 이렇게 되돌아보게 되면 그냥 주마등처럼 모든 것이 흘러서 60대 초반이 돼버린 겁니다 이제 아이들이 장성해가지고 손자 손녀들이 생기고 이렇게 하면 정말 인생이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낙은의 삶 같습니다 그냥 안개처럼 그냥 잠시 이렇게 피올랐다 그냥 없어져 버린 것이 인생인데 그래서 우리가 운명적으로 나서 자란 나라가 이 나라니까 이 나라의 밥통을 그냥 깨는 이 나라의 기반을 깨는 그런 반역적인 일은 절대 해서 안 된다는 거죠 우리만 이 땅을 거니는 것이 아니고 자식 세대들이 다 이 땅을 거니며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 한 가지만 자식들이 이 땅에 산다는 생각만 하게 되면 이 땅을 더럽히고 이 땅을 후퇴시키고 이 땅을 비극의 땅으로 만드는 일은 절대 안 할 거라는 이야기입니다 많은 확식을 갖지 않더라도 많이 배우지 않더라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이 땅이 우리가 잠시 사다가 낙은의처럼 사라지고 나면 그 다음 세대들이 계속 살면서 그냥 연결되는 그런 땅이다 이렇게 생각하게 되면 부정선거는 절대 할 수는 없는 거죠 그리고 그 부정선거를 은폐하기 위해서 현안이 될 수는 없는 겁니다 오늘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 어쨌든 희망의 등불이 가물가물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투표관리관 개인 도장을 공직선거법에 따라서 투표소에서 투표용제를 교부하는 모든 투표관리관들이 개인 도장을 날인하는 그 한 가지 행위를 관절시키실 수 있는에 따라서 대한민국의 자유대한민국의 명출이 끊어지느냐 아니면 계속해서 유지되느냐 그리고 오늘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과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의 자식들이 노예스틴 분으로 그렇게 전락하냐 여부가 결정될 겁니다 여러분 나라 일을 하는 사람들은 한민족 전편에 흐르는 여러분들 그 소위 찢고 너무나 여러분들 그 강한 그 분위기 관과 정치 권력이 국민들 입장에서 뭡니까 국민들의 봉사하고 국민들을 섬기는 그런 권력은 아주 드물었습니다 없었다고는 할 수 없지만 그렇기 때문에 민초들이 의병운동을 하는 것처럼 임란대 이런 의병운동을 하는 것처럼 6.25 때 여러분들 뭐죠 적에 나서서 여러분들 나서서 나섰던 일반 평민들이 뭡니까 출정을 했던 것처럼 이 소위 부정선거 세력들이 저지른 국가전복과 내란 행위에 대해서 이걸 막기 위해서 나서지 않으면 그걸로 뭡니까 그냥 자유민주주의는 맹줄이 끊어지는 것이고 오늘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이런 자유로운 표현이 담긴 그런 방송을 앞으로는 볼 수가 없을 겁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방송을 제가 이제 마무리하고 내일 여러분들 새로운 방송 준비해 가지고 여러분 찾아뵙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무튼 여러분들이 이렇게 많이 찾아주셔서 방송을 계속 이렇게 제가 할 수 있는 것이고 그런 점에서 굉장히 고맙다는 말씀을 일단 제가 전하고 싶습니다 어쨌든 뭐 조금 어물하고 여러분들 조금 그거 하지만 그래도 계속해야 안 되겠습니까 촌놈이니까 촌놈을 계속하는 게 강점이죠 자 이제 방송 하나 여러분들 마치기 전에 강구 하나 하고 그다음 방송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선거 4개 세력들이 저지른 숫자 조작의 전모를 다 밝힌 책이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는 이 부정선거 해부 시리즈인 도독놈들 1권부터 5권입니다 여러분께서 많이 보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힘을 더해 주셔서 더 많은 국민들이 이 선거 부정실상을 이해하고 나라를 되찾는 참정권을 되찾는 일에 동참할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공병호 tv에서는 한 두 달 전부터 기독교로 보는 세계 역사는 이런 신학과 역사학을 그렇게 잘 버무린 그런 세계 역사에 대한 통사를 여러분 보급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께서 독서에 관심이 있으시고 특히 기독교 역사에나 이런 부분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한번 도전해 보시길 바랍니다 내일도 어김없이 5시 50분 좀 다루어야 될 내용이 많으면 5시 30분 이전에 또 방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